이번 사연은 월세받는 상가가 있는 쓰니님에게 상가에 빚이 있다는 트집을 잡던 예비신부와 그 부모님을 거짓 취급하고 파혼했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남자입니다. 인생 첫 번째 여자친구와 결혼 준비를 하다가 두 번째 엎어지고 마음을 접었습니다. 좋게 끝내도 되는 것이었지만 제가 많이 양보를 했음에도 전여친은 저에게 심한 말을 해서 끝이 좋지를 못했네요. 주변에서는 남녀 사이에 좋게 끝나는 경우가 몇이나 되겠냐고 잘했다고 말해줍니다. 그렇게 서로 끝장을 봤으니 더 이상은 엮일 일이 없을 것이라고도 말해주네요. 저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예비신부였던 여친은 저와 두 살 차이로 30대 초반 백수입니다. 공부하느라 모아놓은 돈이 없었지만 제가 많이 좋아하고 워낙 싹싹한 성격이라 돈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할 때가 되어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들을 보니 내가 사람을 잘못 봤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7억 상당의 아파트를 해주시기로 했고 제가 모은 돈으로 식장비와 신혼여행 비용 등을 하고 남은 돈은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결혼하는 데 드는 비용은 저희 부모님이 해주신다고 하셨고요. 여자친구에게 반지, 백, 옷, 화장품 등 해서 총 1500 정도 해주기로 했었어요. 이것은 여자친구가 친구들에게 창피하지 않아야 한다며 이 정도는 해줘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자친구 쪽에서 시계, 양복, 신발 등 해서 500 정도 받기로 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여기까지도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시집 잘 갔다는 말 듣고 싶다고 했고 저도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소리 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이번에 파혼을 하기 전에 예전에도 여자친구와 결혼이 엎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2년 전에 결혼 얘기가 오가다가 여자친구 부모님 말씀이 당신 딸 정도면 판검사한테 시집 보낼 수 있다고 이딴 집에 못 보낸다고 하셔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차마 이 말은 저희 부모님께 하지 못했어요. 서로 안 맞아서 헤어지기로 했다 말씀드렸었고 여자친구가 다시 연락해서 자기가 잘할 테니 만나자 해서 다시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전부터 여자친구는 약간 허세가 있었습니다. 여자친구 부모님도 마찬가지였고요. 솔직히 말해서 집 사정이 이렇다 했으면 저도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자친구 쪽에서 제가 하는 만큼 하는 것은 우습다는 식으로 말하더니 막상 때가 되니까 이런저런 트집을 잡는 것이 너무 괘씸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를 남중과 남고를 나왔어요. 공대 출신이고 군대 가기 전에는 살도 찌고 해서 여자친구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군대에서 살이 많이 빠져서 정상체형이 되어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취업이 좀 늦었는데 취업 후에 처음으로 사귄 여자친구라서 제가 잘 몰랐던 것도 있나 봅니다. 여자친구는 예단비를 천만원 해오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500 돌려받겠다고 하고요. 이 얘기를 부모님께 생각 없이 말씀드렸는데 부모님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혼한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적어도 1500은 받을 것으로 생각하셨다고요. 저는 부모님께 상가를 하나 받을 것이 있습니다. 저에게 증여를 해주시겠다 한 상가이고 월세 400 받는 곳입니다. 결혼과 동시에 명의 이전을 해주시겠다 하셨습니다. 대출이 1억 5천 정도 남아있는데 증여세는 저에게 내라 하셨고 앞으로 살면서 대출금도 제가 직접 갚으라고 했습니다. 상가 매매가는 12억 정도 되고요. 저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처음으로 여자친구에게 제 생각을 말했는데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여자친구가 장황하게 설명을 했지만 결론은 자기는 받을 것을 다 받아야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자기는 이 정도만 해올 것이라는 얘기였고요. 그런데 여자친구 어머니는 제가 빚을 안고 결혼을 하는 것이니까 예단비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고 하시더군요. 만약에 충분하지 않냐는 말씀만 안 했더라도 제가 그리 화가 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대면서 그리 말씀을 하시니 어른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빚을 안 갖고 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빚을 갚으려면 아무래도 생활비가 줄어들 것이고 여자친구가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니라 아이도 얼른 낳아야 할 것이고 아이가 태어나면 생활비가 아무래도 더 많이 들을 테니 빚이 없어야겠다고 했죠. 지금 상가가 어머니 명의로 돼 있는데 그냥 여동생 명의로 해주시라 말하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해주신다는 집도 안 받아야겠다고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예단비가 터무니없이 적어 속상해하는 상황에서 집을 받았다가는 우리가 부모님 눈치를 너무 봐야 할 것 같아서 안 받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했죠. 저희 부모님이 며느리 시집살이를 시킬 분들은 아니지만 부모님께 집을 받으면 저와 여자친구가 아무래도 눈치를 보게 될 테니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싫어하실 것 같아서 안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자친구 어머님은 놀란 표정으로 그럼 집을 어떻게 하냐고 물으시더군요. 제가 모은 돈이 4천 정도 있으니까 비슷한 금액을 지원해 주시면 월세로라도 시작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대기업 다니고 있고 한 10년간은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으니 걱정 마시라고 했죠. 여자친구 어머님은 그건 아니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나이도 있고 결혼도 하는데 부모에게 받을 것은 다 받는 것이라고 하시길래 빚 갖고 오는 거 싫다면서요.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할 거면 딸을 못 준다 하시더군요. 저도 사실 여기서 그만두려고 한 번 해본 소리라고 했죠. 예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판검사에게 시집 보내시라 했습니다. 어느 판검사가 백수에 예단비 천만 원만 해온다는 여자와 결혼할지는 모르겠지만 해보시라 했습니다. 너 말 다 했어? 이러면서 반말을 시작하더니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욕도 하시더군요. 사돈의 돈을 딸을 통해서 뺏으려다 실패하니까 화가 나시냐고 웃으면서 이죽거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에게 너는 나랑 결혼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우리 부모님 재산이 너의 재산이 될 것이라 생각했나 보다고 너는 해오는 게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 부모와 함께 우리 부모님의 재산을 욕심내는 것이 문제라 말하고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에 여자친구가 만나서 얘기해보자 해서 만났습니다.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냐는데 내가 틀린 말한 거 있으면 말해보라 했더니 아무 말 못하면서 남자가 쪼잔하다는 개논리로 몰아세우려 하더군요. 너네 부모님은 딸 팔아서 사돈 재산 차지하려는 사람들인데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네가 오죽하겠냐 했고 더 이상 얘기할 가치도 없으니 이제부터 모르는 사람이 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는데 제 뒤통수에 쌍욕이 날아오더군요. 뒤돌아서 마지막까지 더러운 모습 보여줘서 미련도 안 남을 것 같다 말하고 돌아왔습니다. 서로 밑바닥까지 보여준 사이인데 며칠 뒤에 여자친구는 전화를 해서 다시 생각해보자고 하더군요. 자기가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자기 부모님도 좀 더 지원해 줄 것이라 했다는데 한참을 웃었네요. 우리 부모님 돈을 뺏으려면 좀 더 투자해야 할 것 같아서 이러냐 했더니 또 쌍욕이 날아왔습니다. 부모님과 여동생은 돈 안 드리고 인생 공부 제대로 한 셈이니 다행이라 하더군요. 제가 연애 경험은 없지만 저랑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친구를 보며 많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친구는 여자가 거의 몸만 왔는데 친구 부모님에게 장인장모가 들러붙어서 공짜로 골프 치고 밥 얻어먹으면서 한다는 말이 우리 딸 성질 괄괄하니 앞에서 행동 조심하라 했다고 합니다. 친구는 결국 6개월 만에 와이프를 맨몸으로 내쫓으며 이혼했죠. 제가 고민하고 있을 때 그 친구가 자기 경험을 얘기해 주면서 조언도 많이 해 주었습니다. 어쨌든 친구 조언대로 앞으로는 가볍게 연애나 하려고 합니다. 친구 말대로 상황이 되면 결혼하는 것이고 아니면 말고요. 제가 너무 호구같은 행동을 해서 저희 부모님과 여동생에게 미안할 뿐이네요. 앞으로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겠습니다. 과연은 스니님의 돈을 탐내던 예비신랑에게 시원하게 파운 선언을 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미치겠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남자친구랑 싸우다가 모바일로 같이 작성하는 거예요. 이 말은 어느 한쪽으로 의견이 치우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제발 누구 말이 맞는지 댓글 좀 남겨주세요. 저랑 남자친구는 내년 결혼 예정입니다. 저는 28살, 남자친구는 29살, 연애기간은 6년 반 지났습니다. 남자친구랑 저는 똑같이 빠른 년생이고요. 같은 과 같은 단대도 아니지만 주변 사람들이 많이 겹쳐서 자주 만나다 보니 연애했고요. 그만큼 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19살에 입학해서 23살 되던 해에 졸업했고 바로 23살에 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꼭 가고 싶었던 분야였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이 석사학위라서 가야만 했습니다. 다만 야간 대학원에 입학해서 오후에는 일하고 저녁에 대학원을 갔습니다. 현재는 졸업하고 프리로 일을 하고 있으며 연봉이 일정하지는 않지만 보통 3천만 원에서 많을 때는 4천만 원까지 받기도 합니다. 평균 3,200에서 3,300 정도 남자친구는 졸업하고 25살에 바로 취직했으며 현재 연봉은 4,100입니다. 둘 다 가정형편은 비슷합니다. 잘 살지도 못하고 못 살지도 않고 지방이라 서로 중상위권 정도는 되겠네요. 남자친구와 저는 모은 돈 똑같이 8천입니다. 아 저는 9,500이네요. 따지고 보면 이유는 밑에 작성하겠습니다. 저는 학부 때 예체능 계열이었는데 차가 필요해 보인다며 외삼촌이 준중형 차를 한 대 뽑아줬습니다. 외삼촌은 저희 집에서 장가가기 전까지 10년을 함께 살았고 장가가기 전에 차를 뽑아준 것이었습니다. 외삼촌이 저희 집에 살 때 생활비를 안 내고 그냥 살았는데 방이 남기도 했고 막내 외삼촌이라서 엄마가 많이 신경 썼거든요. 그 대신 굵직한 것들을 해줬지요. 예를 들면 컴퓨터 바꿀 때 한 번씩 큰 돈 들여 좋은 걸로 바꿔주고 쇼파나 식탁, 크게는 김치냉장고 이런 식으로 집안에 바꿔야 할 살림이 있으면 삼촌이 알아서 바꿔주고 저한테도 엄청나게 잘해줬습니다. 삼촌은 자영업을 해서 벌이가 꽤 좋았던 걸로 알아요. 그런 삼촌이 장가가기 전에 차를 사줬고 지금의 외숙모인 삼촌 여자친구도 다 알던 상황에서 일절 뭐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차량용품 선물해주고 주유권 선물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삼촌이나 숙모에게 특히 숙모에게 참 고맙고 지금도 저랑 사이가 너무 좋습니다. 돈을 벌면 삼촌 자식들에게 도움을 줄이라 하는 생각을 항상 했고요. 제가 돈을 벌기 시작했고 삼촌은 큰아들 하나에 쌍둥이 딸이 있습니다. 저는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부터 삼촌의 자식들, 즉 동생들을 위해 따로 돈을 모아놨고 그 돈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위한 돈도 모아놓았습니다. 그렇게 모아놓은 돈이 1500만원입니다. 여기서부터 남자친구와 저의 입장이 나뉩니다. 남자친구 모은 돈과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2억 5천 아파트를 한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 위에 1억 해주신다고 하고요. 그래서 저는 따로 모아놓은 1500만원은 삼촌 내 조금 주고 저 결혼하기 전에 부모님하고 여행 다녀오려 합니다. 삼촌 사업이 예전만 못한데 아들딸은 3명이고 한참 돈 많이 들어갈 때라 힘든 눈치입니다. 더 모아서 주고 싶었지만 미리 주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합니다. 왜 1500만원을 굳이 다른 곳에 쓰려고 하냐는 돈을 더 보태서 결혼할 때 쓰자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돈을 모으면서 제 돈이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남자친구가 화를 내면서 너는 모은 돈이 9500인 것이라고 합니다. 저의 이런 상황들에 대해 남자친구가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다 알고 있고요. 자기 나름의 양보라고 하면서 500만 주고 1000은 결혼자금에 보태라는데 아니 막말로 제 돈을 왜 남자친구가 가타붙아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집에 채울 혼수 포함해서 나머지 할 만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그럼 자기도 2억 3천 아파트 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하라고 그럼 2억 3천 아파트 하고 2천 남는 걸로 하고 싶은 거 하던가 뭐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씩씩거려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타협점을 찾을 문제인가요? 남자친구가 당당하게 올려보라고 해서 작성했습니다. 좋지 않은 기분에 앞뒤 제대로 맞게 썼는지도 모르겠네요. 현명한 답변 부탁드려요. 후기입니다. 당황스럽네요. 새벽에 술 마시고 마음을 다지기 위해 썼던 글이 만 하루가 되기도 전에 이렇게 이슈가 될지 몰랐습니다. 더 이상 글을 쓰지 않으려고 했는데 절대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전 남자친구가 해온다던 아파트를 욕심낸 적 없습니다. 처음 글을 쓸 때에는 전 남자친구와 같이 글을 작성하느라 이래저래 자세한 상황을 적지 않았고 지금 다시 보니 오해를 할 만한 상황이네요. 그때의 상황을 다시 적어보자면 전 남자친구가 먼저 우리 결혼해야지 내가 아파트 정도는 할게 딱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파트를 할 만큼 돈 많이 모았냐고 나는 8천 정도 모았다고 하니 과소비도 없는데 8천? 이러면서 의아해 했습니다. 제 평균 연봉 알고 있고 더 잘 벌 때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1500에 대해 말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1억 해 준다는 것은 그 전에 엄마와 둘이 얘기하던 중에 나온 금액입니다. 엄마가 이제 시집 가야 하는데 돈은 얼마나 모았냐고 물어봤고 8천 정도 모았다고 하니 아빠가 1억 해 준다고 했고 혹시 더 필요하면 엄마도 5천 정도 준다고 했습니다. 그때 엄마와 이야기했을 당시에는 아직 오빠와 얘기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엄마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단순한 제 생각으로요. 저렇게 전 남자친구가 아파트 먼저 이야기하고 저는 8천에 1500 플러스 아빠 1억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 이야기를 듣더니 부모님한테 도움받아 2억 5천 아파트를 하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2억 5천 아파트는 제 돈이 다 밝혀지고 다음에 들은 것입니다. 부모님이 옛날 사람이라 남자가 집은 해가야 된다고 했으니 집은 자신이 할 거라고 했으며 아빠가 전세 내주고 있는 아파트 이야기도 제가 했습니다. 혹시 무리되면 그 아파트도 있다고 그냥 다투고 서로 감정상하며 이야기하던 와중에는 그러한 이야기도 나왔는데 결론은 남자친구는 2억 5천 아파트가 거의 자신의 자존심인 마냥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 이런 이야기 전에는 차 이야기도 했는데 전 남자친구는 자기 이름으로 된 자차는 없고 필요할 때 어머님의 차를 타고 다닙니다. 결혼하면 당분간 제 차를 굴리고 전 남자친구의 드림카를 사기로 했었죠. 뭐 이런 소소한 이야기는 미래 계획하듯 웃으며 이야기했었습니다. 처음 글을 쓸 때는 전 남자친구와 최대한 간결하게 쓰느라 자세히 구구절절 쓰지 않았고 이야기에서 나온 결론들을 위주로 썼던 것 같네요. 또다시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얼굴도 모르는 제가 남긴 글에 간혹 싸우는 분들이 계셔서 마음이 좋지 않아서 그리고 집은 욕심내면서 돈 1,500은 포기 못하는 몰상식한 여자라는 이야기들이 참 마음을 핥히네요. 여러분 위로와 조언, 희망적인 이야기들, 어리석었다는 비판들 모두 감사합니다. 하지만 욕설 섞인 무자비한 비난은 속상하네요. 모든 관심에 감사드리며 저 역시 많이 배우고 느끼며 글을 마무리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도 화이팅 하세요. 후기입니다. 제가 후기를 남기는 이유는 오직 단 하나입니다.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기 위해서입니다. 저렇게 글을 올리고 이틀 후에 함께 글을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때 당시 남자친구는 글을 보고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 자신이 나쁜 놈 되니 좋냐는 한마디를 하더군요. 분명 같이 작성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딱 잘라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1500만원에 대한 마음은 변함없다. 선택은 오빠가 해라. 혹시 나보다 돈을 더 들여 결혼하는 것이 싫은 것이면 똑같이 해도 되고 굳이 아파트를 해오겠다면 명의도 어떻게 하든 관계없다. 사람들 말처럼 똑같은 돈 들고 반반 결혼하고 싶다면 그렇게 해라. 단 한 가지 분명한 것은 1500만원은 내 돈이 아니라는 것이니 이 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돈을 공개했냐는 이야기도 있던데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아파트까지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온 이야기이고 6년을 넘게 만나 모든 사정을 알고 있는 남자친구라서 믿음 하나로 이야기했던 것 같네요. 남겨주신 댓글들을 보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오래 만난 남자친구에게 대한 욕도 아니었고 단호하게 헤어지라는 이야기도 아니었으며 딱 하나 외삼촌 내외가 알게 되면 속상해하실 것 같다는 내용이 정말 와닿았습니다. 저렇게 제 입장을 이야기하고 원하는 것을 정리해 본 후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저의 최선이었습니다. 사실 6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함께한 추억을 무시하지 못했고 헤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헤어지고 난 후 내가 또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을까 싶었고 이 문제만 아니면 남자친구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율을 해서라도 결혼을 하고 싶다는 제 마음은 욕심이었습니다. 제 이야기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은 채 가끔씩 그 돈 줬어? 아직 가지고 있지? 라는 추억만 할 뿐 철원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아직 곧 줄 거야. 알아서 할 거야. 우리 어떻게 할지 언제 대답할 거야? 라고 했고 남자친구는 아직 입을 닫고는 말을 돌렸습니다. 저는 아 아직 결정을 못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채 스스로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새해가 되고 외삼촌과 숙모의 결혼기념일쯤 천오백만 원을 모두 드렸습니다. 원래는 천만 원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엄마에게 듣기로 삼촌네 경제 사정이 많이 안 좋아졌다고 하여 별 도움은 안 되겠지만 마음이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케이크를 사고 통장을 포장하여 드렸습니다. 삼촌과 숙모는 당연히 절대 받지 않는다며 거부를 하셨고 저는 어쩌면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니 받아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숙모가 많이 울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삼촌은 베란다로 나가서 한동안 들어오지 못했고 숙모는 다음에 언젠간 꼭 더 큰 선물로 보답하겠다고 했습니다. 전혀 아깝거나 후회하는 마음 없이 오히려 천오백만 원뿐이라는 것이 미안했고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감사하며 행복했습니다. 며칠 뒤 남자친구를 만났고 역시나 돈에 대해 물었는데 저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네요. 눈치를 챈 남자친구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화를 내었고 그렇게 화내는 모습은 연애 기간 중 처음이었습니다. 내가 오랜 시간 동안 알던 남자친구가 맞나 싶었고 쉴 틈 없이 화내는 남자친구의 모습에 벙쳐있다가 정신이 들자 정이 떨어지더군요.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분명 나는 최대한 배려하려 했고 원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이 넘도록 대답은 하지 않은 채 오로지 그 돈에 대해서만 물어보는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고 더 이상 나와 결혼에 대해 조율하여 함께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앞에서는 저렇게 냉정하게 이야기하고 뒤돌아섰지만 집에 오니 허무하고 허탈했습니다. 그날 밤은 참 많이도 울었네요. 다시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몇 번을 매달려서 한 번을 더 만났네요. 그제서야 하는 말 그냥 처음에 하기로 했던 대로 하자. 내가 미안하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 하지만 정이 떨어지니 이제와 저렇게 이야기하는 꼴도 보기가 싫었습니다. 이미 자기 본심 다 드러내놓고 이제 와서 왜 저래? 라는 생각뿐. 같은 말 하기 싫다. 헤어지자. 이제 너란 사람은 내 안중에 없다. 이미 없다. 더 달콤한 말을 하더라도 내 마음은 변함없다. 연락하지 말아라. 만날 일도 없을 것이다. 헤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부모님께도 삼촌과 숙모에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괜찮아졌거든요. 그 사람 엄마에게도 문자가 오고 그 사람에게도 문자가 오고 내용은 뭐 다시 만나자. 너랑 못 헤어진다. 만난 시간이 쉽게 잊혀지냐. 결혼하자.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그 사람 엄마는 네가 내 며느라가다. 아들이 힘들어한다. 내 아들이 모자랐다. 본래 결혼은 쉬운 것이 아니다. 이러한 내용들 다 차단하고 무시했는데 이 돌아버린 자식이 엊그제 삼촌을 찾아갔더라고요. 삼촌 퇴근 시간에 맞춰서 저를 잊지 못해 힘드니 술을 사달라고 하여 둘이 술을 마셨고 거기에서 모두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삼촌은 조카가 자신 때문에 속 썩은 듯하여 어떠한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하고 저와 이야기 해보겠다며 돌려보냈다고 하네요. 어제 토요일날 삼촌과 숙모가 불러서 가보니 밥을 차려주고 돈을 다시 돌려주기에 알게 됐습니다. 당연히 받지 않았고 함께 술을 마시며 그 자식 욕도 하고 웃기도 하다가 혼자 집에 오면서는 울었네요. 제 시간들이 아까워서 집에 와서 씻고 누웠는데 판에 글을 올렸던 게 생각나서 몇 시간 동안 글을 썼습니다. 술도 마셨고 핸드폰으로 쓴 탓에 제대로 써졌는지 모르겠네요. 어찌됐든 저는 6년이 넘는 시간들을 모두 털어내고 당분간은 일에 전념하려 합니다. 행여나 혹시나 저도 사람인지라 그 사람이 생각나고 그리운 때가 생기면 이때를 기억하고 마음을 다잡으리라는 생각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썼네요. 쓰고 나니 마음이 후련하고 더더욱 제가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싶어집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전 글에 댓글 남겨주신 분들도 모두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하고 따뜻한 춘사머리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연은 시댁 친척 어른들 앞에서 남편이 고자라서 아이가 없는 것이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친정어머니가 또 한 번 시어머니를 매겼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댁 어른들 모인 자리에서 남편 고자 만든 여자입니다. 사연에 달린 댓글을 보면 시어머니에게 예의 차려가며 할 말은 하라는 분들 많던데 그게 안 통하는 시어머니도 많은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 자리에만 있으면 그렇게 못된 사람으로 변하는 건지 아니면 원래 못된 사람들이 많은 건지 구별이 안 되네요. 예의는 지키며 할 말하는 며느리였고 한 달에 두 번 꼬박꼬박 시댁 방문하고 안부 인사 같지 않은 안부 전화이기는 하지만 꼭 드리며 며느리 노릇을 나름 열심히 했어요. 이렇게 살면서 듣는 소리가 왜 애 안 났니? 너한테 뭔 문제 있니? 이런 얘기는 기본에 나이 먹으면 자궁도 늙는 댄다 생리는 하니? 이런 말까지 들었네요. 더러운 성질머리 꾹꾹 참아가며 차분하게 설명을 했지만 친척 어른한테 시어머니는 얘가 자궁이 좀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우리한테 잘하고 애는 착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더군요. 사실도 아닌 말로 공개망신을 당하면서도 제가 예의 지켜가며 할 말을 했어야 옳은 것이었을까요? 시어머니와의 싸움에서 애꿎은 남편 고자 만든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남편이란 인간은 입을 밥 쳐먹는 데만 쓰는 사람이에요. 집 부모님 무서워서 와이프 커버도 못 쳐주는 인간이라 저도 배려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계속적으로 도발하고 누명 씌우는 사람에게 참았다가 눈 돌아가서 한 번 터진 것이 나쁘다고 하신다면 저도 할 말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일에서는 저희 엄마까지 시어머니를 매겼어요. 시어머니와 비슷한 냄새가 나는 사람이 직장 상사 중에서 있기도 하죠. 근데 저 직장에서는 잘 참습니다. 월급 주니까요. 저는 돈의 노예거든요. 거친 표현이나 비속어가 들어가도 양해 부탁드려요. 제가 아직도 분이 안 풀려서요. 저희는 결혼한 지 3년도였고 결혼 전에 저는 아이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남편은 오랫동안 공부만 하고 숨통 좀 트이려고 하니까 또 아이 때문에 내 취미생활 포기하고 나 없이 살기는 싫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고로 남편 취미가 고가의 물건을 모으는 겁니다. 남편과 얘기한 것이 한 5년 정도 딩크로 살다가 그때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그때도 딩크 생각이 있다면 딩크하자 했습니다. 결혼하고 6개월 후부터 시댁에서 압박이 들어오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아이를 낳더라도 5년 뒤에 낳을 것이다. 남편이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고요? 시댁에서는 너희가 돈도 있고 나이도 찼는데 아이를 안 낳을 이유가 뭐냐고 닥달을 했죠. 참고로 저희 친정애는 우리 애 안 낳고 살 거니까 조카로 만족하시라고 얘기했습니다. 남편에게도 시댁에 확실히 얘기하라 했지만 남편은 입을 꾹 다물고만 있더군요. 1년 정도 지나니까 시어머니는 제 몸에 문제가 있는 듯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너한테 무슨 문제가 있길래 아이가 안 생기냐고 시어머니가 물을 때마다 아니다. 남편이 천천히 낳고 싶어한다. 수십 번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남편은 옆에 있어도 입을 다물고만 있는데 정말 짜증나더라고요. 참다못해 남편에게 마지막이라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한 번 더 저런 소리 내가 듣게 되면 다 엎어버리고 너랑 이혼이라고 그랬더니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뭐라 했는지 한동안 잠잠하더군요. 그러다 며칠 전 주말 점심에 시이모님 내외분께서 놀러오셔서 함께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어른들끼리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길래 저는 물으시는 것에 됐구나 하며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죠. 근데 점점 말이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더군요. 이모님이 저희에게 출산 계획이 따로 있는 것이냐 물으셨는데 시어머니가 대답을 가로채더니 제 몸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몸에 문제가 있는데 우리 아들이 이해하고 사는 거지 뭐. 딱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간 빡쳐서 제가 어머니 땡땡씨 고추가 기능을 못해요. 서도 금방 죽고요. 서봤자 콩알만해요. 시간도 5초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나가던 식당 종업원이 들을 정도로 크게 얘기했어요. 시어머니 얼굴 빨개지시면서 저한테 뭐라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전부터 아이 천천히 갖겠다고 수십 번을 말씀드렸는데 어머님이 오해하시고 계시니까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땡땡씨 고추가 콩알만하고 잘 서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문제 있다는 누명 씌우지 마세요. 했습니다. 남편과 둘이 있을 때는 반말을 했지만 어른들 앞에서는 존대했는데 너무 화가 나서 야! 팬티 까서 네 거 보여드리고 와. 난 같이 보기 창피하니까 갈게. 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한 시간 반 정도 있다가 저희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에게 전화를 했다고 하더군요. 대체 뭔 일이냐고 또 그 지랄맞은 성격 터뜨렸냐고 뭐라고 하길래 있었던 일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엄마도 참 대단해요. 바로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땡서방 그런 것은 익히 들었다. 사실이라고 해도 사람 많은 데서 얘기한 것은 잘못이다. 죄송하다. 이러고 매겼다 합니다. 시어머니가 저한테 카톡으로 남편 창피 주니까 좋냐고 하시더군요. 바로 전화해서 어머님은 저 창피 줘서 좋으셨냐고 왜 건강한 사람을 몸에 문제 있는 사람 만드냐고 시댁 친척 어른들한테 나를 애 못 갖는 여자 만드는 게 더 큰 문제 아니냐고 애 그렇게 낳으라 하면 바람이라도 펴서 낳으라는 거냐 이러고 개난리를 치다가 이혼한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한테도 이혼한다 말하고 법원에서 보자고 했어요. 친정엄마한테도 말하고 옷 싸다가 시원하게 더 지랄을 못해서 울컥하더라고요. 이혼하려고요. 남편 성기능은 문제 없습니다. 머리에 문제가 있는 거죠. 참다 참다 이젠 내 앞에서 대놓고 사람들에게 내 몸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심하게 화가 나서 남편과 살기 싫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런 행동을 못하게 남편이 진작 만들었어야 하는 거잖아요. 이혼하고 누군가 왜 이혼했냐 물어보면 남편이 고자라서요. 이렇게 농담하며 살면 살았지 애도 못 낳는 인간 취급받으면서 그래도 애는 착해 이딴 소리 들으며 살고 싶지 않아요. 남편이 시댁에 뭐라고 했는지 더 이상 연락은 없고 전남편 되실 분께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는데 개소리 말라고 했습니다. 미안할 짓을 하지마 이 씨부라. 차마 대놓고 욕을 할 수 없어서 여기다 욕하고 갑니다. 죄송해요. 이번 사연은 시외가에서 차례음식 준비하지 않고 갔다고 며느리에게 뭐라 하던 시어머니가 너무 이해가 안 간다는 사연인데요.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어머니 올해부터 시외가에서 시숙모들과 음식 장만하세요. 저한텐 시외가 있고요. 시어머니 부모님 차례음식 작년까지는 시어머니랑 저랑 시댁에서 결혼 5년 동안 시댁에서 먹지도 않는 전 힘들게 음식해서 조금 먹고 나머진 냉동실이거나 버리고 아무튼 시외가 갔는데 오늘부터 전부 치시더라고요. 예의상 저도 도와드릴게요 했는데 시어머니 말씀으로는 너도 네 친정가라 하는데 숙모들도 저보고 제 친정가라 하셨어요. 근데 시어머니는 이런 표정에 띠껍게 어쩔 수 없이 그런 표정으로 말씀하시니 은근 기분 나쁘더라고요. 아이도 낯설으니 울고불고 신랑도 어쩔 줄 몰라 해서 다시 인사드리고 시외가에서 나왔는데 나중에 저한테 따로 온 카톡인데 시숙모가 가란다고 진짜 가냐? 면서 눈치껏 좀 해라! 고 그러네요. 친정가라 할 땐 언제시고 아 이젠 시외가에서까지 제사음식하라는 시어머니 이해 안 되네요. 댓글입니다. 그럼 어머님도 친정이시면서 저는 친정 가면 안 되나요? 며느리는 친정도 못 가고 시어머니 친정까지 다녀야 하나요? 대놓고 얘기해요. 정리해 줄 남편이었으면 명절날 처가보다 외가 갈 일도 없고 가서도 쩔쩔매지는 않죠. 시외가 분들 님네 가족 오는 거 반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시누이랑 같이 전부 치는 시외 숙모들이 기분 좋겠어요? 진짜 눈치 없는 건 시모 아닌가요? 다 늙은 시누이가 본인 자식 가족들 줄줄이 데리고 명절 쇠로 오는 거 누가 반겨요? 시모에게 누구 눈치 보면서까지 시외가 방문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님 의사를 밝히세요. 외가 챙기는 문화로 바꾸고 싶은가 보네요. 이제부터 님도 님 친정 먼저 챙기세요. 시어머니도 친정 챙기고 님도 친정 챙겨야 똑같죠. 이후 시어머니가 댁으로 돌아오면 그때 방문하시면 돼요. 시외가는 엄밀히 말하면 며느리가 챙길 위치가 아니에요. 철저히 손님이죠. 님은 친가 며느리지 외가 며느리는 아니니까요. 더군다나 명절에 외갑니까? 각자 자기 집 챙겨야 할 시간에 시외가는 경조사 있을 때만 만나면 돼요. 저희도 외가에서 제사 지내긴 하는데 어머니가 음식할 때 절대 오라고 안 하세요. 명절 당일 절만 하고 차려주신 밥 먹고 그냥 내가 먹은 거 설거지통에 담그고 책임한 행주로 물기 제거해 본 게 전부예요. 가라고 하셨으면서 왜 저러는지 모르겠네요. 어지간히도 부려먹고 싶은 듯. 시외가 식구들 인사차 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와서 음식하고 쉬웠다가도 귀찮고 피곤한 거예요. 친정가라는 거는 진심이고 너가 왜 여기서 전부 치고 있냐는 거고요. 그분들 지극히 정상입니다. 당일치기로 인사하러 가는 거로 남편과 의논해 보세요. 남편이 엄마 편이면 답 없네요. 톡 남편한테 보여주고 남편한테 알아서 교통정리해달라 하세요. 그리고 오늘 왜 가셨는지 외숙무들 앞에서는 좋은 시어머니 코스프레 하고 싶으셨던 모양인데 그냥 넌신운 해버리고 뒤에서 못말을 하든 신경 쓰지 마세요. 이번 사연은 동안 타령으로 귀여운 척하며 쓰니님을 질투하던 여직원을 응징하고 사이다를 마셨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일반 사무직 여자입니다. 같은 회사 여직원 때문에 스트레스 좀 받았었는데 나름 사이다인 일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보내요. 그 여직원은 저와 동갑이고 작년에 이직해서 들어온 경력사원입니다. 저는 대학 졸업하고 이 회사에 취업해서 지금까지 다니고 있고요. 그 직원은 키가 작은 편이고 피부도 좋은 편이에요. 키가 좀 작고 얼굴이 동글동글해서 솔직히 귀염상이기는 해요. 동안인 건 맞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동안 소리에 스트레스를 받는 척합니다. 그리고 즐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덕분에 같이 있는 사람들은 좀 짜증이 나는? 저희 회사는 복장이 자유롭습니다. 남자 직원들은 청바지나 면바지 잘 입고 와요. 저도 여름에는 편한 원피스 입고 출근하기도 합니다. 겨울에는 롱패딩 입고 출근을 할 수 있어서 참 좋고요. 문제의 여직원을 편의상 A라고 할게요. A는 아동복 스타일 옷을 잘 입고 옵니다. 핑크색이나 꽃무늬 의상도 잘 입고 오고요. 휴대전화 케이스도 만화 캐릭터가 그려진 케이스를 사용합니다. A가 항상 하는 말이 자기는 동안이라 고민이라는 것이었어요. 편의점에 캔맥주 사러 갔다가 대학생 알바한테 반말로 훈계를 들었는데 민증 보여주니 그 알바생이 엄청 놀라더라. 출근하려고 버스를 탔는데 버스기사님이 초딩이 혼자 어디를 가는 것이냐고 했다며 투덜거리는 등 매일 이런 소리를 듣고 있자니 지긋지긋했습니다. 40대 여직원이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스타일을 한번 바꿔보라 했더니 자기는 작고 말라서 키즈 브랜드가 아니면 맞는 옷이 없다 하더군요. 키즈 브랜드라 하더라도 스타일이 좀 어른스러운 옷도 있다 했더니 그런 것은 자기가 못 입는데요. 왜냐 물으니 자기는 그런 옷은 싫다 하더라고요. 간식 먹을 때 이런 소리 들었는데 그때 속으로 생각했죠. 아 너는 네가 동안이라는 것을 어필하고 싶어서 그러고 다니는구나. 그러면서 스트레스 받는 척하며 떠들어대는 거구나. 한 번은 저와 둘이 커피를 마실 때 자기는 동안이라 피해보는 것이 많다고 하길래 마음 좀 풀어주려고 조언을 좀 해주었다가 뒤로 가서는 제가 자기를 질투한다고 떠들고 다녀서 한동안 난감했습니다. 옷 색깔을 분홍 노랑 이런 것을 입지 말고 회색이나 무난한 색을 입어보라 했더니 자기는 여성스러워서 분홍 노랑 이런 색을 입어야 한다고 하는데 결국 즐기는 거라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회식할 때도 자기는 미성년자로 오해받아서 입구컷 당하면 어떡하냐 이런 거 진지하게 물어보고 직원 야유의 단체 사진 보고 이모들 사이에 조카가 있는 것 같다고 본인이 가장 신나했습니다. 이런 식의 행동에다 추가적으로 A는 다른 여직원들을 깎아내렸어요. 이것 봐 다리 굵기가 완전 이모랑 족하네 이런 것이나 어머 옆에 있으니까 피부 차이 완전 많이 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키가 170 조금 넘어요. 몸무게는 50kg 중반대인데 좀 마른 편이기는 합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어서 살이 조금만 쪄도 떡대가 그래서 열심히 관리하고 있죠. 다른 직원들은 165를 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A는 어디를 가든 제 근처에 있고 싶어하는 것 같았어요. 둘이 붙어 있으면 주변에서 고목나무의 매미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런 말이 듣고 싶었던 것이었겠죠? 겨울에 제 롱패딩이나 코트를 본인이 입고는 자기 어렸을 때 엄마 옷 입었던 추억이 생각난다고 하더니 직원들 모두 보라는 듯이 사무실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A에게 적당히 맞춰주고 동안이라 부럽다는 식으로 칭찬해주고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도 고민이라 하길래 조언 몇 마디 해주었더니 제가 자기를 질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저는 덩치도 크고 키도 커서 질투가 났는지 자기에게 옷을 좀 어른스럽게 입으라고 했다나 다른 직원들이 개 짜증난다고 뒤에서 험담할 때 같이 일하는 사람이고 그 정도는 그냥 귀엽게 봐주고 넘어가자 했던 사람이 저였어요. 제가 그렇게 쉴드 쳐주고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뒤통수를 맞았네요. 지난 주말에 회사에서 야유회를 갔는데 대절한 버스에 탈 때부터 낑낑거리며 남 직원들한테 잡아달라고 하고 참 보기 별로 안 좋았습니다. 제가 A에 대한 감정이 안 좋으니 안 좋게 봤던 것인지도 모르겠지만요. 야유회 장소에 도착해서 점심에 밥도 먹고 식당 근처에 있는 산책로도 걷고 했어요. 날씨도 좋고 음식도 맛있고 참 좋았습니다. 남자 직원들은 족구를 한다 해서 여직원들은 그늘에 앉아 구경도 하고 그랬어요. 과장님이 남자 여자 섞어서 짬뽕을 하자고 해서 짬뽕을 했습니다. 과장님이 대충 규칙을 설명해 주니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아시더라고요. 주먹야구 비슷한 거예요. 다른 여직원들은 주먹으로 공을 때리기도 어려웠는데 제가 힘이 좋은지 공을 주먹으로 치면 공이 남자들만큼 멀리 날아가더라고요. 제가 공을 치고 뛰니까 남직원들 탄성을 지르면서 칭찬해 주었습니다. 과장님 권유에 따라 여직원들은 수비일 때는 그늘에 앉아 있어도 된다고 했는데 저는 수비도 함께 했어요. 우연히 플라이를 잡았는데 저도 모르게 공격수 한 명을 태그하고 일루로 공을 던져서 트리플 플레이를 했습니다. 저희 아빠와 오빠가 야구광이라서 어렸을 때부터 야구 중계를 많이 본 데다가 취미로 야구를 보러 다니기도 많이 해서 야구 규칙을 잘 알아요. 저를 보고 남자 직원들이 엄청 칭찬을 해주더군요. 제 남자친구는 좋겠다고 남자들은 여자친구와 야구 보러 다니는 것이 꿈이라고 하면서 계속 그 얘기였습니다. 제가 농담으로 축구는 더 잘한다고 했더니 또 한 번 난리였어요. 키도 크고 미인형인데 운동까지 섭렵했으면 말 다 한 것이라고 성격도 털털해서 남자친구가 부럽다고들 한마디씩 해주었습니다. A는 제가 그렇게 주목을 받고 있으니 기분이 별로였나 봐요. 자기가 맨날 동안 타령으로 주목을 받았는데 그날은 동안 타령을 해도 아무도 안 들어주고 저한테만 관심이 쏠려 있으니 말이죠. 갑자기 A는 핸드폰으로 여직원들끼리 찍은 사진을 남자 직원들에게 보여주더라고요. 또 자기가 동안인 것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었겠죠. 근데 남자 직원 한 명이 사진을 보다가 우와 근데 OO씨가 A씨보다 얼굴이 더 작은데? 이러더라고요. 산책로에서 A가 둘이서 사진 찍자고 해서 제가 키를 좀 낮춰주고 둘이 얼굴을 가까이 하고 찍은 사진을 보고 하는 소리였어요. 남 직원들이 또 재칭찬을 시작하더라고요. 키도 크지 날씬하지 얼굴 작지 같이 야구도 보러 갈 수 있지 솔직히 저 얼굴이 작은 편이기는 한데 예쁜 얼굴은 아니에요. 너무 칭찬을 많이 들으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와중에 A가 정색을 하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OO씨 어깨가 넓어서 얼굴이 작아 보이는 것 같은데 이러는데 어떤 남 직원이 A씨보다 얼굴이 작으면 진짜 작은 거죠. 이러더라고요. 제가 설마 제가 A씨보다 얼굴이 작을까요? 했더니 사진 보라고 하면서 보여주었습니다. 진짜네. 나 얼굴 그렇게 작은 것도 아닌데 A씨가 얼굴이 둥글넣... A씨가 얼굴이 둥글넣적해서 비교돼서 그런 건가 봐요. 이렇게 말했는데 이때 A의 표정 정말 가관이었어요. 울듯한 표정을 짓고 있는 A씨에게 A씨는 동안이잖아요. 남자들이 동안인 여자 좋아하던데요. 저는 덩치가 커서 인기가 별로 없어요. 했더니 남자 직원들이 난리가 났어요. 누가 그러냐고 남자들도 키 크고 날씬한 여자 좋아한다고 게다가 스포츠 중계를 함께 볼 수 있는 여자라면 게임 끝이라고 하면서 또 재칭찬을 하는 거였습니다. 아, 트리플 플레이 한 번 했다가 평생 들을 칭찬 다 듣는 것 같네요. 하면서 겸손 좀 떨어주었죠. 그날 돌아오는 시간까지 A는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보였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는 A가 동안 타령하는 것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땡땡이는 커피 마셔야 징! 이런 귀여운 척이나 힝! 앵! 끼웅! 이런 만화 캐릭터 같은 추임새도 좀 덜하더라고요. 여직원들끼리 하던 말이 있어요. 30대나 40대 여자가 20대로 보이는 것이면 동안이라고 부러워할 수 있는 것이겠지만 초등학생이나 여중생으로 보이면 그건 비정상인데 A는 왜 자꾸 어필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A를 실드 쳐주기 바빴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기를 질투한다는 소문이나 내고 다니고 해서 좀 짜증났었는데 이번 야유회 때 사이다 마시고 온 것 같습니다. 사회생활 중에 사람 상대가 가장 힘들다고들 하잖아요. 저는 아직 미혼이라 사회생활만 하면 되지만 가사와 육아도 병행하는 선배님들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A의 동안 타령이 좀 덜해서 좋기도 하고 타부서 과장님이 저보고 그 부서 야유회도 와주면 안 되냐고 농담하시는 것도 기분 좋고 여러 가지로 사이다네요. 이번 사연은 개념 없는 신우아이의 뺨을 때리고 신우와 한바탕하고 분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년 좀 넘었고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도 일하고 있고요. 저희는 아직 아이가 없고 신우는 아들 둘이 있어요. 신우는 저희와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신우는 전업주부인데 아이를 볼 줄 몰라요. 신우는 첫째가 5살인데 첫째 어린이집 차에 태워주고 집에 좀 있다가 점심때쯤 저희 집에 와 있습니다. 신우 남편이 퇴근길에 데리러 와서 함께 집으로 갑니다. 주말에는 하루 종일 저희 집에 있는 경우가 많고요. 신우 아이들 육아는 저희 시어머니가 거의 다 했습니다. 신우는 자기 아이들을 눈으로만 보는 사람이에요. 신우는 첫째를 낳고 아이를 감당을 못하는 엄마였나 봐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신우가 알아서 아이를 키우도록 냅뒀어야 했는데 시어머니는 신우 아이를 봐주셨다고 합니다. 이게 당연하게 된 것인가 봐요. 신우 첫째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고 둘째는 두돌되었습니다. 저는 아기들을 사실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 아이가 태어나면 물론 최선을 다해 키울 생각이기는 해요. 주말에 집에 있으면 신우 내 아이들을 봐주기는 하는데 시어머니의 수고를 덜어들이기 위해서 봐주는 거예요. 신우 첫째는 너무 버르장머리가 없습니다. 어른을 지나가다가 툭툭 치고 웃으면서 쳐다보고 있어요. 둘째는 아직 말문도 확실히 트이지 않았는데 신우 같은 엄마 밑에서 자라면 보나마나일 것 같아요. 신우 첫째 아이가 다섯 살이 된 이후부터는 어떻게 된 건지 지나가다 제 엉덩이를 툭 치고 지나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그랬어요? 그냥 아이가 장난을 치는 거 시련이 하고 넘겼는데 자꾸 반복이 되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남편에게 얘기를 해봤는데 남편은 애가 뭘 몰라서 그런 것이니 이해하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얼마 전에 주말에 신우가 아이들을 데리고 와 있었어요. 신우 남편은 볼 일이 있다고 안 왔습니다. 제가 너무 더워서 샤워를 하고 있는데 신우가 문을 열어달라 하더군요. 아이가 화장실이 급하다고 하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싫었지만 아이가 배가 아프다고 난리인데 어쩔 수 있나요? 문을 열어주었죠. 신우 아이가 들어와서 화장실에 앉았습니다. 아이는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어린 아이이긴 하지만 뭔가 기분이 찝찝했습니다. 최대한 의식하지 않는 척을 하고 샤워를 하고 있었어요. 아이가 저에게 다 했다고 하길래 제가 뒷처리를 해주려고 갔습니다. 저도 마침 샤워가 모두 끝나서 큰 수건을 몸에 두르고 아이에게 다가가서 뒷처리를 해주려고 했어요. 신우 아이는 수건을 확 내리더니 제 가슴을 툭 쳤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르며 아이 뺨을 때렸어요. 그랬더니 신우 아이는 자지러지게 울고 저도 놀라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신우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서 무슨 일이냐고 했고 아이는 외숙모가 때렸다고 하면서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일단 신우가 아이를 데리고 나갔고 저는 샤워를 마무리하고 거실로 나왔어요. 신우가 저에게 어떻게 아이 뺨을 때릴 수가 있냐고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부모님과 남편도 저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서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더군요. 신우가 계속 소리를 지르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한참 있다가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고 그래서 뺨을 때렸다고 말했어요. 신우는 애가 그런 것을 가지고 뺨을 때리냐고 또 소리를 지르더군요. 저는 신우에게 다섯 살이라도 알 건 다 안다고 했습니다. 아이 교육을 부모가 똑바로 안 시킨 것이고 어린아이가 한 짓이지만 저는 심하게 수치심이 들었다고 했죠. 그 전부터 아이가 지나가면서 제 엉덩이를 툭툭 치고 그랬는데 형님은 그걸 뻔히 보면서도 아이에게 교육시킬 생각은 안 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얘가 나한테만 그럴 것 같냐고 했습니다. 유치원에서 여자아이들이나 선생님에게도 그럴 것이라고 이번 기회에 아이를 똑바로 가르치라고 했어요. 신우는 애가 호기심에 그럴 수도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옆에 있던 남편이 호기심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애도 충분히 알 거 다 알 아이라고 하면서 누나가 애를 똑바로 교육시키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라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더니 남편은 앞으로 여기 오지 말고 알아서 아이 잘 키우라고 했고 시어머니도 신우에게 이젠 네가 아이들 잘 키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신우가 엉엉 울고만 있길래 제가 아이에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네가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외숙모가 그런 것이고 네가 한 짓은 어떤 여자에게도 해서는 안 되는 짓이라고 했어요. 신우는 울고 있는 와중에 제가 아이에게 하는 말을 듣고는 어린애가 뭘 한다고 그런 걸 얘기하냐 하더군요. 저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신우가 집으로 돌아가고 남편과 얘기했어요. 결혼하고 1년 동안 신우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고 우리 좀 무리를 해서라도 분가를 했으면 좋겠다고요? 남편도 제 말에 공감했고 저희는 분가를 하는 쪽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5살짜리가 어린애라서 모르고 그런 행동을 한 것 같으신가요? 제가 뺨을 때린 것은 저도 잘못한 것이라 생각해요. 아이가 저를 툭툭 치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아온 상태에서 그런 일이 생기니 너무 당황해서 저도 모르게 손이 나갔던 것이었습니다. 신우는 저만 잘못했고 아이에게 어떤 교육도 시킬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이번 사연은 예비신랑을 스니님 사업체 사장자리에 앉히라는 예비시모에게 파혼을 선언했다는 멋진 여자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을 보름 앞두고 예비시 어머니 때문에 파혼했습니다. 제가 하는 사업에 예랑을 사장으로 앉히라는 게 너무 어이가 없고 예랑도 못 믿겠고 의심은 점점 깊어만 가더라고요. 좀 힘들기는 하지만 잘 결정한 것이라 믿고 싶어요. 확실히 정을 떼기 위해서 예랑과 예랑 어머니께 모진소리도 했습니다. 저는 20대 후반이고 남친은 저보다 5살 많아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원 수가 6명 정도 되는 회사 격리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쇼핑몰을 한다며 같이 해보자고 하길래 얼떨결에 하게 된 지 2년 정도 되었습니다. 대박까지는 아니어도 꽤나 잘 되었어요. 친구와 제가 각자 가져가는 순이익만 1500 가까이 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나이에 월수입치고는 엄청 큰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랑은 쇼핑몰 거래처 사장이었습니다. 자주 보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고 결혼할 사이가 되었었네요. 만난 지 1년 정도 지나고 결혼 얘기가 오가고 상견례도 하고 결혼 날짜까지 잡고 결혼 준비 전부 다 끝난 상태였습니다. 신혼집, 혼수, 예물, 예단 등 별 문제 없이 반반으로 잘 협의하며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반반 결혼에 가깝지만 제가 조금 더 비용을 드리긴 했네요. 남친과 교제를 시작하고 3개월 정도 지나서 양가 부모님께 인사하고 지내는 것이 어떻겠냐고 남친이 말하더라고요. 인사를 드리고 가끔 찾아뵙고 기념일에도 함께 시간을 갖곤 하며 지냈습니다. 예비시 부모님을 처음 뵈었을 때는 평범한 분들이었어요. 세 번째 뵈었을 때 예비시 어머니는 저희 집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부모님은 뭐 하시고 연세는 어떻게 되시는지 형제들은 뭐하고 사는지 등에 대해서 물으시길래 결혼할 나이도 되고 해서 물어보시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일단 저희 집은 가난합니다. 그냥 먹고 사는 정도이고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제가 돈 들여서 하는 집입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결혼 자금 마련하려고 돈을 차곡차곡 모아왔어요. 아버지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퇴직하셨고 지금은 병원 경비일 나가세요.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시기도 하고 청소일도 하시다가 몇 년 전부터 몸이 안 좋으셔서 집에 계십니다. 제가 친구와 쇼핑몰을 시작하고 잘 되어서 지방의 작은 아파트 전세 해드렸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수도권의 집을 사드리고 싶었지만 제 능력으로는 역부족이라서 지방의 전세집을 해드린 것이죠. 저는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사치를 하거나 절대 낭비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돈 잘 모아서 좋은 아파트를 사서 저희 부모님 살게 해드리는 것이 제 꿈이에요. 이런 목표 때문에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남친은 나이가 있으니 결혼하자고 저에게 엄청 조르더라고요. 제 나이도 적은 나이가 아니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친에게 나는 우리 부모님 살 집을 마련해드리고 나서 남부럽지 않을 만큼 돈을 모아 결혼하고 싶다 했더니 남친은 결혼하더라도 너가 하는 쇼핑몰을 계속 할 것이고 결혼 후에 네가 버는 돈으로 모아서 부모님 집 사드리는 것에 대해 전혀 터치 안 하겠다 했습니다. 남친 집도 중산층보다는 좀 아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소소하게 결혼하자 하더라고요. 저도 늦게 결혼할 마음은 없었어요. 근데 돈이 벌어지기 시작하니까 고생만 하고 사신 부모님이 좋은 집에서 사는 모습을 보고 싶은 마음에 결혼을 미루기로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친이 이렇게 말을 해주니까 저도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게 된 것이죠. 그런데 남친 어머니께서 집은 재산이 어느 정도냐, 부모님 직업은 뭐냐, 건강은 어떠시냐, 나중에 우리 땡땡이가 처가 때문에 고생하는 거 싫으니 건강 잘 챙기시라 해라. 나도 며느리 걱정 안 시킬 거다. 동생과 오빠는 직업이 뭐냐, 애인은 있냐, 너는 돈 잘 버니 네가 집 사고 혼수 다 해도 되겠다. 너는 아직 어리니까 땡땡이 하는 일 그만두라 하고 사장으로 앉혀라. 사업적 능력이 남달라서 잘할 거다. 진지하게 생각해봐라 등등. 이 밖에도 많은 얘기를 들었지만 기억나는 대로 적어봤습니다. 남친 어머니가 웃으면서 말씀을 하시니 농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남친을 사장 자리에 앉히고 저보고 격리나 하라고 하시는 말씀 말이에요. 진심이라 해도 무시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위에 적은 얘기들은 어머니가 한 번에 다 하신 것은 아니고 갈 때마다 몇 가지씩 말씀하신 거예요. 결혼 한 달 정도를 남겨놓고 제가 선물을 사들고 남친 집에 놀러 갔습니다. 저희 결혼 준비에 신경 쓰시느라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남친 어머니는 전에 본인이 했던 말에 대해 생각해봤냐 하시더군요. 어떤 거요? 하고 물으니 땡땡이 사장으로 앉히는 거 말이다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일부러 크게 웃으면서 농담으로 하신 말씀 아니었냐고 했습니다. 남친도 농담일 거라 했고 어머니가 원래 농담을 잘 하신다고 들었다 했거든요. 이러고 넘어가려 했는데 남친 어머니는 정색을 하고 말씀하시더군요. 농담? 너는 어른말이 그렇게 웃음냐? 하시는 거예요. 남친 하는 일이 기복이 좀 있거든요. 남친 어머니는 땡땡이 사업 잘 안 되는 거 너도 잘 알고 있지 않냐? 나중에 결혼해서 돈 못 갖다 주면 무시하고 그런 거보다 그냥 네가 하는 거 같이 하면서 남들 보기에도 좋게 남편을 사장 자리에 앉히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니? 어차피 가족인데 그리고 쇼핑몰도 네가 더 투자 많이 했다면서 그 친구 돈 돌려주고 그냥 나가라고 해라 이러시는 겁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남친에게 말 좀 해보라고 눈짓을 했어요. 남친이 어머니께 아 엄마 안 그래도 땡땡이가 착해서 나한테도 권유를 하더라고 땡땡이랑 잘 얘기해보고 다시 말씀드릴게 이러더군요. 헉! 했습니다. 어머니께 다음에 다시 말씀 나누자고 좋게 말하고 나와서 남친과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빠까지 도대체 왜 그러냐? 정말 진심으로 하는 소리였냐 했더니 자기도 생각해봤는데 자기 사업이 잘 안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어차피 우리가 결혼하면 부부이고 가족인데 그냥 자기가 사장 자리에 앉는다기보다는 친구와 셋이 동업을 하는 식으로 하면 안되겠냐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혹시 그럼 내가 우리 부모님 좋은 집에 살게 해드리는 것에 대한 오빠 생각도 변한 거 아니냐 물었더니 솔직히 너는 오빠도 있고 동생도 있는데 전세 얻어드린 것으로 충분한 거 아니냐 하더군요. 그리고 다음에 한 말이 가관이었던 게 자기 엄마 말대로 제 친구가 쇼핑몰 시작할 때 저의 절반도 안되는 돈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얘기해서 내보내라 하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오빠 정말 정신나간 것 같다고 말하고 남친 차에서 내려 택시 타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전화가 왔길래 우리 결혼 없었던 걸로 하고 헤어지자고 했어요. 그리고 남친 전화를 안 받았더니 남친은 계속 찾아와서 울고불고 다시 생각해달라고 난리였습니다. 남친 어머니도 전화로 미안하다 내가 어리석었다 내가 했던 말은 다 농담이었다 잊어버려라 하시면서 사과를 하시더군요. 제가 참 마음이 약했나봐요. 아니면 남친을 너무 사랑했었는지 결국 한참 뜸을 들이다가 다시 받아주게 되었습니다. 한 번 의심하는 마음이 드니 남친을 못 믿겠더라고요. 남친과 결혼하고 싶기는 한데 제 돈을 보고 결혼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닌지 남친과 터놓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저는 내가 우리 부모님께 집해드리는 것에 대해 터치 안 하겠다 했으면서 왜 말을 바꿨냐 사장 자리는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거냐 물었더니 남친은 자기 사업이 요즘 잘 안 되고 결혼하면 가족이 되는 건데 그냥 순수하게 같이 사업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다. 그런데 나도 사람인지라 돈을 잘 번다는 걸 알고 잠시 속물이 되었었나 보다 하더라고요. 이런 자기 생각을 어머니께 살짝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날 자기 엄마가 저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놀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놀랐다는 사람이 나와 상의해서 결정하겠다는 식으로 말한 것은 뭐냐 했더니 자기도 모른다더군요. 자기가 잠시 미쳤었나 보다며 자기는 저를 사랑하고 자기가 속물 같은 소리를 했던 것은 진심이 아니었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일단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의심은 깊어만 가더라고요. 저 혼자서는 판단이 서질 않아 부모님께 전부 말씀드렸어요. 넉넉한 부모가 아니라서 이런 일이 생겼나 보다며 자책을 하시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저희 키우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가난하게 사셨지만 남들에게 피해 안 주고 열심히 사셨습니다. 제가 참 바보였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회사 다니면서 돈 모아서 부모님 좋은 집에 살게 해드리는 것이 꿈이었는데 우연히 돈을 많이 벌게 되었고 전셋집을 얻어 부모님 살게 해드리고 이제 막 적금 부으며 살고 있는데 남친과 남친 어머니는 제 사업에 눈독들이고 있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말할 수가 있는 건지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부모님께 이 남자와 결혼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좋은 남자 많을 텐데 이런 거지 같은 시어머니가 있는 집에 내가 뭐하러 시집 가겠냐고 부모님 앞에서 큰소리 쳤어요. 다음날 남친과 다시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끝내자고요. 남친은 잘못했다고 빌더군요. 자기가 했던 말들 모두 후회한다고 진심이 아니었다고 하는데 좀 짠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빠와 어머니는 내 사업을 뺏으려고 하는 사람이고 내 동업자인 친구를 내쫓으라 한 것은 인간이길 포기한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인간같지 않은 본성을 드러낸 오빠랑 어머니와 가족이 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내가 알아서 오빠와 오빠네 가족에게 잘 했을 텐데 이제는 의심이 계속 깊어져서 나도 어쩔 수 없다고 했네요. 어머니가 나에게 사과를 한 것도 농담이었다 한 것도 전혀 믿을 수가 없으니 여기서 정리하고 예약했던 것들 모두 취소하자고 말하고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그 후에 남친과 남친 어머니 전화 안 받았어요. 저희 아빠가 남친 전화를 한번 받아서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후에 좀 뜸하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남친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저의 의지가 확고하니 더 이상 미련 두지 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금전적인 손해를 좀 봤지만 저희 부모님이 인생 공부했다 생각하라 하셔서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시간이 좀 지나니 마음이 잘 추스려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필요하겠죠.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은 결혼할 때 해준 것도 없으면서 시동생과 차별하던 시부모님이 황갑에 돈 적게 준다고 난리치길래 시원하게 뒤집어 엎고 연 끊었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 살 된 아들 하나 있고 맞벌이하는 부부입니다. 남편은 저보다 네 살 많아요. 그동안 참고 살았던 거 지난주에 시부모님께 터뜨려 버렸습니다. 이제 시부모님과 안 보고 살던지 이혼하던지 둘 중 하나 하려고요. 남편을 낳아준 시부모님이면 저에게도 부모님과 같은 분들인데 그동안 쌓인 것들이 많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많이 잘못한 것인지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쓴소리도 들을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저희 결혼할 때 시부모님께 지원받은 거 하나 없습니다. 친정부모님은 경제적으로 좀 넉넉한 편이에요. 친정에서는 5천 지원받았고 남편은 결혼 전까지 저보다 모은 돈이 천만 원 정도 많았어요. 수도권 방 두 개짜리 작은 아파트 전세로 살고 있고요. 저와 남편은 둘 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일 시작해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경력 쌓아서 이직을 하며 좀 더 나은 일자리를 구했기 때문에 저는 또래들에 비해 연봉이 괜찮은 편이에요. 남편은 야근이 많은 편이지만 저는 야근을 거의 하지 않는데 연봉은 남편과 비슷합니다. 남편은 검소한 성격이에요. 남편은 결혼 전까지 시부모님과 살았고 지금은 두 분이서 살고 계세요. 시댁은 형편이 좀 어려워서 남편이 결혼 전까지 드리던 돈을 결혼 후에도 계속 드렸어요. 한 달에 20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결혼 후에 친정부모님께도 시부모님께 드리는 돈과 같은 금액을 드리려고 했는데 한사코 거절하셔서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부모님과 외식을 하면 당연히 저희가 식대를 내야 하고 아이 용돈 한 번 주신 적 없어요? 친정부모님과 외식을 하면 억지로 저희가 내는 경우 빼고는 친정부모님이 식대를 계산하시고 만날 때마다 아이 용돈 명목으로 5만 원짜리 한 장씩 주십니다. 양과 형편이 다르니 이해하자 생각해도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마음속으로 양과 부모님을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시댁은 서울이고 저희 집과 차로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시부모님이 사시는 집도 전세로 알고 있습니다. 빚은 없다고 들었는데 모르겠어요. 양과 부모님 모두 60대세요. 시어머니는 올해 환갑이시고 시아버지는 60대 중반이십니다. 저희 부모님은 시부모님보다 연세가 좀 더 많으세요? 시어머니는 올해 환갑이 된다고 하시며 힘들어서 일을 못하겠다 하시더군요. 아는 분들 가게에서 가끔 일해주시고 용돈 정도 받는 일을 하셨는데 이제 그런 일도 못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작년까지 공장에 다니셨는데 팔이 안 좋아지셔서 몇 달 전에 일을 그만두셨어요. 시부모님은 당신들은 이제 늙어서 일을 못하신다 하셨어요. 환갑이 됐으니 자식들 부양이나 받고 살아야겠다고 하시는데 그 말씀이 솔직히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냐 지금까지 고생하며 살았으니 이제 자식들 부양받으며 편히 살고 싶다 하시는데 그럼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는 저희 부모님은 뭐가 되나요? 시아버지 일 그만두시고 지인분들이 일거리를 주시겠다 하셨는데 시아버지는 전부 거절하셨습니다. 병원 건물 경비나 건물 청소 같은 일을 하도록 해주겠다고 지인분들이나 친척분들이 제안을 주셨는데 시아버지는 이제 그런 일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셨대요. 시부모님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일했으니 이제는 편히 쉬면서 살고 싶다는 말씀을 입에 달고 사셨어요. 저와 남편에게 세뇌를 시키려는 듯 만나기만 하면 그 말씀을 쉬지 않고 계속 하셨습니다. 만약 저희 부모님이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다 해도 솔직히 저는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양가 차별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시부모님은 결국 저희에게 당신들을 부양하라고 하시더군요. 남편과 시동생 둘 다 고졸이에요. 시동생은 공부에 뜻이 없었지만 남편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꽤 공부를 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부모님이 집안 형편상 대학을 보내줄 수 없다 하셨고 남편은 대학 진학을 포기했대요. 성인이 된 후 곧바로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고 시부모님께 손벌린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시동생도 마찬가지구요. 남편은 결혼 전까지 시부모님께 월 20만원씩 드렸지만 시동생은 독립해서 살면서 시부모님께 무슨 날이 아니면 드리는 돈이 없었대요. 좀 의아스러운 것이 시부모님은 지금까지 모은 돈이 거의 없답니다. 보험도 실비보험 하나 있다고 들었어요. 형편이 어려우셔서 아끼며 사시는 모습이라도 보여주셨다면 제가 생각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시부모님은 친정부모님보다 돈을 더 잘 쓰십니다. 자식들에게는 아끼시고 당신들에게는 잘 쓰세요. 술도 좋아하시고 여행도 좋아하세요. 시어머니는 홈쇼핑에서 사고 싶은 것을 보시면 망설임 없이 주문을 하십니다. 자식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며 사신 분들도 아니면서 제 앞에서만 자식들을 귀하게 키웠다고 주장하십니다. 시동생은 미혼이고 앞으로도 결혼을 안 할 것이라고 하는데 나중에는 생각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며느리가 저 하나입니다. 하나뿐인 며느리에게 친근한 말씀 한 번 건넨 적이 없으시고 시댁에 가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부려먹기 바쁜 분들이에요. 시댁에 갈 때 반찬이나 음식을 해가지 않으면 신세한탄을 하십니다. 자식 키워서 결혼시켜놓았더니 며느리가 반찬도 안 해온다고 하시며 한숨을 푹푹 쉬시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해서 직장 다닌 제가 음식을 하면 얼마나 할까요? 시어머니는 평생 전업주부로 사시면서 가끔 아르바이트 정도 하고 사셨는데 일하는 며느리에게 반찬 안 해온다고 뭐라 할 수 있는 걸까요? 저에게 따뜻한 말씀 한 번, 저를 걱정하는 말씀 한 번 하신 적도 없으면서 여러 가지 바라기만 하시고 며느리도리를 강조하시니 너무 스트레스를 받게 되더라고요. 시동생까지 함께 외식을 하면 시동생은 미혼이라 돈 모아야 한다고 식대는 저희가 내라고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는 맞벌이기는 하지만 아이도 있고 둘째를 낳으려면 돈을 모아야 하는데 그러면 시동생이 오히려 저희보다 더 여유롭지 않을까요? 남편은 아이가 더 클 때까지 육아휴직을 최대한 쓰던지 아니면 퇴직을 해도 좋다고 했지만 그렇게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육아휴직 기간 8개월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육아에 도움이라도 주셨다면 제가 좀 더 빨리 복직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그동안 고생하며 자식들 키웠다고 아이를 맡기지 말라고 딱 잘라 말씀하셨어요. 육아는 저와 남편의 책임이라 생각했고 시어머니께 부탁할 마음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아플 때라도 시어머니가 좀 도움을 주실 수는 있는 거잖아요. 시어머니는 아이가 아프다고 하면 예정에 없던 바쁜 일들이 생기는 분이세요? 아니면 다 죽어갈 정도로 아프셨습니다. 가까이 사시는 전업주부인 시어머니를 두고 저희는 전철로 1시간 거리에 사시는 친정엄마에게 부탁해야 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직장에 양해를 구하고 저희 집에 와주셔야 했고요. 저희 엄마 직장이 일이 있을 때 배려를 잘해주는 곳이라 다행이었죠. 저희 엄마도 사정이 있어서 아이가 아플 때 시어머니께 한 번 부탁드린 적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안 아픈 구석이 없는 노인이시라 아기를 못 봐준다고 하시길래 그 다음부터는 시어머니께 전혀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말에 시댁에서 모여 얘기를 했습니다. 시동생도 시댁에 와서 시부모님과 함께 얘기했어요. 다음 달에 시어머니 황갑이 있는데 이모님들 두 분을 초대해서 외식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형제분들과 사이가 안 좋아서 왕래가 없고요. 다른 이모님들과 외삼촌들도 계신데 멀리 사시거나 사이가 안 좋아서 시어머니 생신에 오시라 해도 안 오실 분들이에요. 시어머니 황갑 때 식사할 장소를 정하고 나니 시어머니는 저희에게 얼마를 줄 것이냐 물으셨습니다. 저는 생각 없이 백만원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을 부료막심한 사람들로 만들더군요. 자식돌이 며느리돌이 운운하시며 친구 며느리는 오백을 줬다더라 동네 누구네는 생신이라고 며느리가 천만원을 줬다더라 하시더니 시어머니 황갑에 백만원이 말이 되냐 하시더군요. 남편이 시동생에게 너는 얼마 드릴 것이냐 물었어요. 시어머니는 혼자 사는 애가 무슨 돈이 있냐고 돈이 있어도 장가가려면 모아야지 하시더군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우리는 아이도 있고 둘째도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보다 시동생이 당연히 여유롭지 않겠냐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을 조종해서 시부모님께 잘 못하도록 만든다고 하시더군요. 저 그때 이성을 잃고 말았어요. 제가 남편을 조종한 거 맞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스무살 이후로 부모님께 받은 거 하나 없고 결혼할 때 지원받은 것도 없이 지금까지 월 20만원씩 드렸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우리 아이 아플 때 거들떠보지도 않으셨고 매일같이 뭐 해오라고 하셨다고 했어요. 다른 집 며느리가 오백을 했으면 시부모님에게 그 이상을 받았으니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참았는데 참는 것도 한계가 있고 시부모님에게 대놓고 말할 수가 없어서 뒤에서 남편을 조종했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환갑 때 식비는 내려고 했는데 그것도 시동생과 반반하겠다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이래서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하는 것이라더군요. 그러더니 늙은 시부모를 며느리가 무시하고 큰소리 친다고 하시는데 남편이 엄마 아빠 60대인데 뭐가 늙었냐고 하더라고요.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은 70이 다 돼가는데 지금까지 일하신다고 엄마 아빠도 이제 일 나가시라고 했습니다. 우리 옆집 할아버지는 80대이신데 지금도 소일거리 찾으러 다닌다고 시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아이 부탁할 때마다 오늘 내일 하시는 분처럼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머니 건강이 남편보다 더 좋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제 드리던 용돈도 저희 돈 모아야 해서 못 드릴 것 같으니 일하시라고 했어요. 남편이 시부모님께 앞으로 10년 넘게 일하실 수 있고 일하시면서 모으시면 노후에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동생이 형이랑 형수 말하는 거 너무하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너는 말로만 효자인 척 하지 말고 앞으로 내가 부모님께 드리던 용돈 20만원 네가 매달 드리고 그딴 소리 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15년 넘게 했으니 너도 15년간 하라고요. 시어머니는 시부모에게 돈 주기 싫어서 이렇게 집안이 뒤집힌다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집안이나 뒤집어 놓는 말썽꾸러기들 다시는 못 보실 거라고요. 마음 편히 사시라고 우리는 우리 먹고 살기도 빠듯해서 시부모님까지 돌볼 여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편에게 가자고 소리쳤어요. 남편은 자기도 이렇게 지치는데 제가 그동안 마음 고생 많이 했겠다고 하면서 사과했습니다. 시부모님 때문에 힘들면서도 자기 부모를 짠하게 생각하던 남편이 이렇게 변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다음날 시어머니에게 문자가 왔어요. 너희가 어디 그러고도 잘 사는지 보겠다고 하시는데 저희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이러는 것이니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답장 보냈습니다. 자꾸 연락하시거나 찾아오시거나 하면 남편이 전화번호 바꾸고 이사 가자고 했으니 그리 아시라는 말도 적어서 답장 보냈어요. 속이 시원하면서도 마음이 좀 안 좋기도 합니다. 남편은 저보다 더 화가 나 있습니다. 처가 식구들 보기 창피하다고 하고요.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해 주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은 효부인 쓴이님에게 못되게 굴고 동네방네 거짓말까지 섞어가며 흉보고 다녔던 시어머니가 바짝 엎드려 쓴이님을 대한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3년 되었고 아이는 아직 없는 여자입니다. 남편은 저보다 2살 연아이고요. 만으로도 3년이 넘었지만 아직 아이도 없고 사이가 좋으니 신혼 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친하게 지내는 언니 한 명에게는 얘기한 적이 있지만 답답한 마음에 컴퓨터 앞에 앉아 글을 쓰고 있네요.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서 여러 사람들의 위로도 받고 조언도 듣고 싶지만 내 얼굴에 침뱉기가 될까 봐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답답한 마음에 글을 적어봅니다. 시댁은 지방의 도시에서 사업을 하는 집이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한 번 망하고 그냥저냥 먹고 사는 정도예요. 아들 명의로 사업을 시작해서 다시 한 번 일으켜보겠다고 해서 남편은 유학생활 중에 돌아와 아버지와 일을 하기 시작했죠. 이때 남편을 만났습니다.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여러 과목 경시대회에 나가서 상도 많이 탔고 친구들과 잘 지내서 반장도 자주 했습니다. 대학은 서울 4년제 중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대학을 나왔고요. 취직한 후로 회사에서는 일머리 좋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고 업무 처리 속도가 빨라서 좋다는 칭찬도 많이 들었습니다. 예의상하는 예쁘다 소리는 많이 들었죠. 피부도 하얀 편이고 키도 좀 큰 편인데 이목구비가 시원스럽다, 학창 시절에 공부 잘했겠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성격이 순하고 저에게 참 잘하는 사람입니다. 시부모님의 드센 성격에 눌려 자라다 보니 이렇게 컸나? 하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아플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남편과 연애 중일 때 제가 수술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한 달여간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남편은 매일 퇴근하고 와서 저와 함께 있다가 아침에 출근하기를 단 하루도 빼먹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때 이 남자와 꼭 결혼하겠다 결심했고 이 남자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해줄 것이라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어릴 때부터 시어머니의 드센 성격에 시키는 대로만 해오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원하는 것이 뭔지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부모에게 반항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자랐나 봐요. 결혼하고 보니 남편의 이런 모습이 참 많은 걸림돌이 되더라고요. 뭔가를 계획하거나 하는 것이 없는 것까지는 좋지만 대화를 할 때 부연 설명도 없이 결론만 말하는 버릇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설명해 주지 않으면 내가 신도 아니고 어떻게 이해하고 알아듣겠냐 하며 대화로 풀어나가려고 자꾸 노력해서 지금은 많이 고쳐졌어요. 옆에서 보고 있으면 좀 답답할 때도 있지만 착하고 저를 위해 주는 것이 이런 단점을 상쇄시키고도 남기 때문에 남편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다. 결혼할 때 좀 마음 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 명의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리 잘 되지는 않고 먹고 살 정도 돈 벌어요.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댁에서 돈 한 푼 지원해 주지 않은 것에 불만 같지 않았습니다. 제가 모은 돈과 남편이 모은 돈 저희 부모님이 저 결혼할 때 대비해서 모아놓은 돈 5천 가지고 결혼했습니다. 남편이 모은 돈은 천만 원 좀 안 되었고요. 결혼식도 제가 계획하고 신경 써서 준비했고 결혼 후부터 돈 관리는 제가 했어요. 결혼 후에 시어머니는 옛 시절을 잊지 못하고 말 같지도 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혼 자금 보태주지도 않으셨으면서 식장은 호텔로 잡지 그랬냐 결혼 사진도 좀 비싼 데서 찍지 그랬냐 이런 것들 왜 물어보지 않고 네 맘대로 정했냐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실 거면 결혼 준비하는 중에 하셨어야죠. 그때는 돈 나갈 것이 두려워 말씀도 못하셨으면서 결혼 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님 사업이 잘 되던 시절을 잊지 못하고 계신 건가 했는데 결혼 후에나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현실을 파악하고 있기는 한 것 같더라고요. 다만 허세는 못 버리셨나 봅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신혼집 마련할 당시 제가 대출받으면 몇 달 후에 그거 갚아줄 것이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말씀 없으십니다. 금액은 3천이었고 제가 갚아왔는데 거의 다 갚았어요. 한때 사업이 주춤해서 천만원 빌려달라 하셔서 빌려드렸었는데 그것도 아직 말씀이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남편이 지금 아버님과 함께 일을 하고 있으니 언젠가는 주시겠지 하는 생각으로 살고 있어요. 결혼하고 안부 전화 자주 안 하냐는 시어머니의 잔소리에 일주일에 두 번 이상 꼭 전화드렸고 기념일과 시부모님 생신 모두 챙기고 용돈과 선물도 드렸습니다. 명절에는 친정에서 시댁으로 꼭 선물 보냈고 안부 문자 보냈는데 친정에서는 시댁에서 뭔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희 결혼기념일에는 친정 식구들한테만 축하받고 돈도 받고 그랬네요. 작년 11월쯤에 시어머니는 시이모님 가게에 가서 일을 도와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직원 하나가 갑자기 그만두었는데 사람이 영 구해지지 않아서 이모님이 시어머니에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모님 딸이 저와 좀 친하게 지냈어요. 성격이 저랑 잘 맞고 취미도 같아서 많이 친해지게 되어 전화도 자주 하고 저희 부부와 사촌 시누 부부가 함께 만나서 저녁 식사를 하기도 하며 지냈거든요. 그 시누도 가끔 본인 어머니 가게에 일을 도와주러 가는데 저희 어머니 때문에 힘들다고 말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저희 욕도 한다면서 이모는 양심도 없다고 하며 제 편에서 시어머니 욕을 해주었습니다. 시어머니 원래 그런 분인 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시동생은 여친이 생겼다고 하더니 얼마 안 돼서 곧 결혼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부부와 시동생 커플이 만나서 밥도 먹고 술도 한잔했는데 예비동선은 그날 첫 만남에서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주사를 부리더라고요. 취하니까 입도 거칠고 욕을 섞어 말하는데 얼마나 경박해 보였는지 몰라요. 평소에는 내숭 떠는 스타일인데 가끔 저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보면 저를 한 번씩 건드려 보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면 예비동서를 입이 마르도록 칭찬합니다. 별것도 아닌 일이고 칭찬받을 일은 전혀 아닌데 그렇게 칭찬을 했어요. 그냥 저 기분 나쁘라고 한 거겠죠. 예비동서는 전형적인 강약약강 스타일이고 내숭 떠는 여우 같은 스타일이라 시어머니가 제 얘기를 하면 뒷담화를 하도록 유도했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예비동서가 이모님 가게에 가서 시어머니와 제 뒷담화하는 것을 듣고 사촌 신우가 저에게 알려주었거든요. 여기저기서 시어머니가 제 뒷담화를 하고 있다는 걸 남편에게도 알렸습니다. 남편은 항상 제 편인 사람이라 시아버지께 바로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엄마가 친가 외가 할 것 없이 뒤에서 우리 흉을 그렇게 보고 다닌다는데 그만 좀 하시라 전해달라고 아버님께 말씀드렸대요. 남편은 나름 제가 힘들어하는 걸 해결해주고 싶었나 봅니다. 시아버지는 아들 얘기를 듣고 시어머니께 뭐라 하셨겠죠. 시어머니는 다음날 시이모님께 전화로 일 안 나간다 했답니다. 그리고 이모님 딸 입단속 좀 시키라고 이모님께 화를 냈대요. 이모님은 뒤에서 남들 흉보는 건 너고 문제는 너 때문에 생긴 거라고 하셨대요. 그리고 너네 며느리 착하고 능력도 좋고 예쁘기까지 한데 네가 그렇게 욕만 하고 다니니 사람들이 죄다 너를 욕한다고 하셨답니다. 그날 이모님이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알려주셨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싫으시다고 하셨답니다. 화장도 잘 안 하고 얼굴도 별로이고 뚱뚱하고 그래서 동네 창피하다 했답니다. 그래서 이모님이 시어머니한테 며느리가 돈 들고 와서 결혼시키지 않았냐 하니까 그깟 돈 얼마나 들고 왔다고 이러더래요. 저는 시댁에 갈 때 요란하게 하고 갈 수 없어서 일부러 수수하게 하고 갔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키도 크고 날씬한 편이에요. 그리고 친정에서 지원해준 돈이 그깟 돈이라는 표현을 할 정도면 시댁에서는 왜 돈 한 푼 보태주지 않고 오히려 남편에게 돈을 빌려갔을까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이모님께 제가 말도 잘할 줄 모른다고 했다는데 시어머니에게 잘하느라 내내 했던 건데 그것도 싫으셨나 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연세를 감안해서 보더라도 못생겼습니다. 게다가 못되게 생긴 얼굴이고요. 파마를 뽀글뽀글하게 하시고 옷은 딴에는 화려하게 입는다고 입는 건데 요라간나기만 하고 촌스러운 스타일이에요. 다이어트한다고 함께 식사하실 때는 적게 드시는 척하지만 뒤로 가서 뭘 그렇게 드시는지 뚱뚱한 몸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일하며 번 돈과 남편이 벌어오는 돈 모으며 살아왔고 남편 착하고 사고 안 치고 저한테 고마운 마음 늘 표현하며 저밖에 모르는 거 보며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제가 싫으셨나 봅니다. 착실하게 생활하고 내실 있게 살아가자는 맏며느리는 싫고 함께 뒷담화해주고 자기 실속만 차리는 예비며느리만 예쁜가 보더라고요.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며 절대 누구 칭찬 안 하고 뒷담화만 하고 살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같은 남들 이목은 신경 안 쓰는 분인가 봅니다. 시어머니는 저에 대한 뒷담화뿐만 아니라 주변 친척들과 지인들 모두 뒷담화 대상이고 누군가가 반론을 제기하면 거짓말로 없는 죄까지 뒤집어 씌우며 뒷담화를 해서 시어머니가 한 말씀은 다들 믿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시댁은 항상 지저분하고 저런 주방에서 음식을 해먹을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제가 시댁 주방 좀 정리하려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본인 살림이니 건드리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야 땡큐죠. 며칠 전에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전화해서 집에 난리가 났다고 얼른 오라고 하더군요. 옆에서 누가 소리 지르는 것 같이 시끄럽고 무슨 일인가 싶어서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아버지는 안 계셨고 이모님과 이모부님이 오셔서 시어머니 잡들이를 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갔을 때는 이모님이 좀 진정된 상태였고요. 시어머니가 이모님 욕을 동네방네 하고 다닌 것을 이모님이 알게 되었고 사촌 신우까지 욕을 하고 다녀서 이모님이 참지 못하고 달려온 것이었어요. 저희가 도착하니 이모님은 너희한테는 엄마인데 어찌되었든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모님과 이모부님은 남편과 시동생 자랄 때 엄청 도움 많이 주신 분들이라고 들었어요. 조카들 끔찍하게 예뻐해 주셨던 분들이라 남편이 지금도 가끔 이모 보고 싶다며 이모님 가게에 일부러 가기도 할 정도입니다. 그런 이모님이 오죽했으면 시어머니 잡들이를 하겠다고 일부러 오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모님과 이모부님은 저희에게 미안하다고 하시고는 금세 가셨어요. 시어머니는 이 나이 먹고 별의별 욕을 다 들었다고 우시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동생이라도 그렇지 내 나이가 환갑이 다 돼가는데 정신병이 심하게 걸렸다고 말할 수가 있냐며 대성통곡을 하셨습니다. 한참 울고 나더니 시어머니는 너희는 화도 안 나더냐 아까 이모한테 말 한마디 안 한 것은 뭐냐 하더군요. 솔직히 말해도 되냐 했더니 말해보래요. 그래서 이모님 말씀 틀린 거 하나 없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생생만 잘 내고 아들한테 해준 것도 없으면서 며느리 미워서 동네방네 며느리 욕하고 다니는 분이라고 했어요. 오죽하면 남편 친구가 전화해서 엄마 때문에 너 힘들겠다는 소리를 했겠냐고 했죠. 이모님과 어머님은 친자매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이 친척들과 동네 사람들 욕을 하도 하고 다니셔서 이 집 며느리인 게 창피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제가 하는 것도 없다고 말하고 다니셨다니 이제 진짜로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어머님도 그렇게 제 욕을 하고 다니셨으니 저한테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울고불고 했던 것도 본인은 잘못이 없는데 억울하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울고불고 했던 것 같아요. 그 후로 시어머니께 전화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에 시어머니 생신이 있었는데 축하드린다고 전화 한 번 했어요. 양손 가득 들고 시댁에 가던 거 매번 빈손으로 가서 잠깐 있다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눈치를 보시며 말도 가려서 하기 시작했어요. 진작 이럴 걸 하는 후회가 듭니다. 암튼 저를 싫어하는 시어머니를 어쩔 수 있나요? 남편의 어머니이니 딱 기본만 하려고 합니다. 죽이 잘 맞는 예비동서가 시동생과 결혼해서 평생 잘 챙기겠죠. 이번 사연은 오빠에게 사기를 치다 걸린 예비신랑을 경찰에 신고하고 파혼했다는 여자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이는 28살 얼마 전에 상견례를 한 예신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파혼을 하고 예비신랑과 헤어졌네요. 3년의 연애 기간과 결혼 준비 과정 모두가 허무하게 끝이 나버렸습니다. 예비신랑에게 독서를 퍼부었지만 저는 요 며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잠도 잘 못 잤습니다. 남편과는 고등학생 때부터 사귀었어요.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남친이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표현이 애매하기는 하지만 사기꾼이 분명해요.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저는 모은 돈이 6천이 있었습니다. 남친은 1억 정도 있다고 들었고 서로 통장을 오픈했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을 간소화하기로 했죠. 신혼여행도 간소화하게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저도 일이 바쁜 직종이고 남친도 바쁜 사람이라 신혼여행지는 말 그대로 휴양지를 선택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엄마 생신 당일에 부모님 댁에 갔다가 오빠를 만나서 황당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빠가 저와 단둘이 있을 때 말해주었는데 남친이 오빠에게 전화를 해서 결혼 비용이 부족하다며 5천을 요구했고 오빠는 그 돈을 주었다고 하네요. 순간 너무 멍해져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바로 전화를 해서 남친에게 사실 확인을 하려고 했지만 전화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오빠가 남친에게 돈을 보낸 날로부터 일주일이 넘게 지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틀에 한 번 꼴로 만났기 때문에 남친이 저에게 말할 기회가 많았어요. 그런데 도대체 왜 저에게 말을 안 했는지 정말 황당했습니다. 답답하기만 하고 화도 나더라고요. 오빠 얘기를 들어보니 남친이 전화를 해서 결혼 비용이 좀 부족하다. 땡땡이가 형님이 도와주길 바라는 것 같다. 형님이 사업도 잘 되고 하니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 결혼하는데 좀 보태주셨으면 한다. 땡땡이가 이런 얘기 잘 못하는 성격이라 고민하다가 내가 대신 말하는 것이다. 이랬다고 합니다. 남친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 상상이 안 갈 정도인데 오빠가 말을 지어내진 않았을 것이고 정말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오빠에게 돈을 송금받고 저를 여러 번 만나면서 저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도 이해가 가질 않더라고요. 저도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지 오빠도 당황스러워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땡땡이 돈 사고 친 건 없는지 알아봐 하고 갔어요. 그리고 남친이 저희 오빠에게 돈을 받았다는 것을 제가 금세 알게 될 것이란 사실을 남친도 알고 있을 텐데 왜 말을 하지 않았는지 정말 답답했습니다. 결국 남친과 만나서 물어봤어요. 오빠가 돈을 보냈다는데 어찌 된 일이냐고요? 남친은 오빠가 결혼 비용에 보태라고 하면서 돈을 주었다고 대답하더군요. 내가 들은 얘기와는 다르다고 했더니 뭐가 다르냐길래 내 핑계를 대면서 돈을 보내달라 하지 않았냐 했습니다. 그리고 오빠가 결혼 비용을 보태준다면 나한테 돈을 주겠지 왜 너한테 주겠냐고 했죠. 그게 뭐가 중요하냐면서 어쨌든 오빠에게 받은 돈은 우리의 돈이 된 것이라고 강조를 하더라고요. 내가 원치 않는 건데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오빠에게 나를 들먹이며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냐고 했더니 결과가 중요한 것이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날은 티격태격하다가 헤어져서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생각할수록 화가 나는 거예요. 남친이 사기꾼 같다는 생각만 들더군요. 과정은 상관없고 결과적으로 돈을 얻어냈으니 된 것이라는 말이 너무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런 남자와 결혼하면 나한테까지 이런 비슷한 일을 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다시 만나서 대화가 통하지 않으면 헤어질 생각으로 남친을 다시 만났어요. 상견례까지 했고 결혼식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지만 이대로 결혼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다시 만나서 오빠 돈 얘기를 했는데 남친은 같은 얘기뿐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돈이 생긴 것이라는 주장만 되풀이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친에게 네가 우리 오빠에게 내 핑계를 내면서 결혼 비용을 보태달라 한 것은 거짓말이 아니냐 했습니다. 저도 속으로는 원하던 바 아니냐고 하더군요. 저는 바로 아니라고 했죠. 부족하더라도 우리 힘으로 하길 원했다고 했더니 그래서 5천이 더 생겼는데 안 좋냐고 묻더라고요. 불편하기만 하다고 했죠.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 없다고 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남친의 말에 이성을 잃어버리게 됐네요. 남친에게 막 쏘아붙였어요. 내가 정당하게 받은 돈이 아닌데 그 돈을 받고 좋아하면 그게 비정상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우리 오빠한테 내가 원한다는 거짓말을 하면서 돈을 요구했으니 그건 사기라고 했죠. 남친은 저에게 화를 내면서 본인을 사기꾼 취급했다고 기분 나빠하더군요. 오빠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있는 곳으로 오라고요? 그리고 남친에게 말했어요. 우리 오빠가 너의 거짓말에 속은 사실을 알고도 그 돈을 혼쾌히 너에게 주었을지 물어보자 했습니다. 만약 오빠가 상관없다면 나도 아무 말 안 하겠다고 했죠. 남친과 티격태격하고 있는 중에 오빠가 왔어요.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오빠에게 물었습니다. 내 마음은 이런데 오빠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남친에게 돈을 주었을 것 같냐고요? 오빠는 대번에 남친에게 욕을 하더라고요. 사기꾼 새끼라고 하면서 동생 핑계를 대지 않았으면 내가 너한테 돈을 주었겠냐고 나는 내 동생이 원하는 것인 줄 알고 돈을 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남친은 동생 결혼하는데 형님이 그 정도는 보태줄 여력이 되지 않냐고 뻔뻔하게 말하더군요. 너무 화가 나서 그 돈 당장 오빠에게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 같은 사기꾼과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하고 우리 결혼도 없던 것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오빠도 어디서 이런 거지 같은 새끼가 우리 집에 들어오려고 했냐고 하면서 쌍욕을 퍼부었어요. 너 나한테 사기친 것은 돈을 돌려주든 안 돌려주든 상관없이 신고를 할 것이니 그리 알라고 했습니다. 남친은 이게 뭐가 사기냐고 하더군요. 경찰서에서 조사받아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오빠는 저에게 가자 해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오빠 하는 말이 자기가 사기를 친 건지도 모르는 놈인 걸 너는 몰랐냐고 하더라고요.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었다고 했더니 오빠는 결혼 전에 알게 되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행여라도 그 자식이 용서를 구한다고 해도 절대 받아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 집에 데려다 주고 갔어요. 남친은 저에게 전화를 해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이제 알겠다고 하더군요. 잘못에 대한 용서는 진작에 구했어야 했고 이제는 늦었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사기를 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면서 사기를 치는 남자와 어떻게 결혼을 할 수 있겠냐고 오빠가 신고한다고 했으니 경찰 조사나 잘 받으라고 했죠. 자기가 뭔 사기를 친 거냐고 묻더군요. 오빠가 너랑 통화한 내용 다 녹음했다. 통화 내용에 내가 원하는 것이라며 돈을 요구하지 않았냐. 그래서 너는 사기꾼인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았습니다. 암튼 경찰 조사를 받아보고 본인이 뭔 사기를 쳤는지 알아보라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잠시 후에 남친 어머님이 전화를 하더군요. 받아보니 무슨 일이냐고 묻길래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은 뭘 그런 정도를 가지고 파혼까지 하냐며 남친이 오빠에게 돈을 돌려드리면 되지 않냐는 거예요. 진짜 숨고르기 하면서 막말을 참고 있었는데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도 잘 모르시는 것 같다고 저희 오빠가 남친을 사기로 신고한다고 했으니 경찰 조사를 받고 나면 남친의 행동이 사기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돈을 돌려주면 되는 것이지 뭘 경찰까지 가냐고 하길래 본인이 사기꾼인지도 모르니 또 어떤 사기를 치고 다니겠냐고 이번 기회에 본인이 사기를 친 것을 제대로 알아야 다시는 비슷한 일을 안 저지를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는 남남이니 저에게 전화 그만하시라고 했습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남친이 이런 사람인 것을 몰랐다는 것도 참 신기할 정도입니다. 황당하게도 본인이 거짓말을 한 것이 잘못인지도 모르는 사람과 결혼을 하려고 준비 중이었으니 정말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뿐이네요. 오빠에게 전화해서 제 핑계를 내며 몰래 돈을 받아서 어쩌려고 했는지 이해도 가지 않고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되면 가만히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는 것도 참 화가 납니다. 돈이 생기면 그 과정이야 어찌되었든 좋은 거라는 남친의 말도 참 황당했습니다. 지금까지 남친은 오빠에게 돈을 안 돌려주었어요. 오빠는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이고요. 남친이 모은 돈 1억이 든 통장도 어떤 식으로 모은 돈인지 남친이 했던 말들도 다 거짓말은 아니었는지 머릿속이 참 복잡합니다. 부모님은 결혼 전에 알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잊으라 하시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네요. 물론 남친과 다시 재회할 일은 없을 거예요. 그렇게 정내미가 떨어지는 행동을 남친이 했지만 오랜 연애 기간 때문인지 마음이 아프기는 합니다. 그래도 세월이 지나면 다 잊혀지겠죠? 이렇게 글로나마 마음을 정리하니 한결 마음이 편하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은 며느리가 돈 잘 번다고 시댁 식구들이 시댁 인테리어 비용을 뒤집어 씌우려길래 독설과 함께 시원하게 거절해 주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4년 차이고 나이는 30대 후반 자영업하는 여자입니다. 4살짜리 아이 하나 있고요.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베이커리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고 제가 운영하는 업장이 자리가 잡혀 있어서 제가 시간이 좀 자유롭습니다. 매니저 같은 직원은 없지만 오픈할 때부터 함께 일해온 언니가 있어서 제가 안심하고 자리를 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하면서 아이를 키우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업해서 10년 가까이 한 회사를 다녔어요. 그리고 퇴사를 하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언니와 오빠가 한 명씩 있고 저는 막내인데 언니와 오빠도 제가 퇴사를 하고 장사를 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는 베이커리 커피숍을 운영하는 것이 꿈이었고 회사를 다니며 돈을 모았습니다. 더 나이 먹기 전에 시작을 하고 싶다고 가족들에게 말했을 때 저희 아빠는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셨어요. 언니와 오빠도 저희 부모님께 저를 밀어주라고 적극적으로 말해 주었습니다. 쟤는 어렸을 때부터 멋도 부를 줄 모르고 우리가 입던 옷 물려입고 우리가 사다 준 옷이나 입으면서도 볼만 없던 애라고 검소한 애라서 뭘 해도 잘할 것이라고 언니와 오빠가 부모님께 말씀드렸대요. 회사를 다니면서 자격증들은 따놓았고 제가 모은 돈과 부모님이 지원해 주신 돈으로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2년 정도는 시행착오를 겪었고 힘든 일도 많았어요. 점점 경험이 쌓이고 손님 대하는 것과 알바생을 쓰는 것 등에도 익숙해지더라고요. 2년 좀 안 되어서 제 가게는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가게 하나를 더 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자신도 있습니다. 남편도 삼남매 중 막내입니다. 위로 아주버님과 신우영님이 한 명씩 있어요. 시부모님은 평범하게 사시는 분들입니다. 남편이 저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시댁 식구들은 능력 있는 여자와 결혼한다고 좋아하셨어요. 최근에 일을 겪고 보니 시댁 식구들은 제가 능력이 있으니 시댁에 베풀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더군요. 내가 베풀면 베푸는 것이고 아니면 많은 것 아닌가요? 솔직히 저는 능력을 갖추는 데까지 도움이 되어준 친정 부모님께 보답하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시댁에 베풀고 말고는 제 마음인 곳이라 생각했는데 제가 야박한 걸까요? 남편과 저는 결혼할 때 제가 집을 마련했고 남편은 혼수를 했어요. 저희가 사는 곳이 지방이라 집값이 서울만큼 비싸지는 않아 제가 집을 살 수 있었던 것이었겠죠. 집 명의는 제 명의입니다. 저는 친정에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결혼 전에 부모님께서 또 결혼 비용을 지원해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가게를 하는 데 도움을 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고 순수 제 힘으로 결혼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 저는 언젠가 가게 차릴 때 도와주신 것을 꼭 갚을 것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부모님은 결혼자금 보태준 것으로 생각하라고 갚을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남편도 시댁 도움 없이 본인이 모은 돈으로 결혼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넉넉한 분들이기는 해요. 나중에 돈을 모아 저에게 투자해 주셨던 돈을 부모님께 목돈으로 드리려 하면 안 받으실 것 같아서 가게가 자리를 잡은 후부터 매달 100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결혼 전부터 남편도 알고 있었고 남편도 저에게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언니네 큰아이가 학교에 입학할 때 언니에게 100만원 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카들이 입학을 할 때마다 저는 100만원씩 줄 생각이고 남편도 그렇게 알고 있으며 불만 같은 것은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많이 검소한 분들이에요. 저희 아빠는 중형차를 타시는데 산 지 10년이 넘은 차입니다. 그래서 제가 차를 바꿔드리겠다고 했는데 극구 사양을 하셨어요? 오래 타기는 했지만 키로 수가 얼마 되지도 않고 장고장도 없는데 못 타러 차를 바꾸냐고 하시는데 제가 생각해도 차를 바꾸는 것은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친정집 인테리어를 새로 해드렸습니다. 20년 가까이 그 집에서 사셨기 때문에 집이 좀 침침한 느낌이고 해서 새단장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가게에서 오래 함께 일한 언니 남편이 인테리어를 하는 분이고 그래서 그 언니에게 인심도 쓸 겸 친정집 인테리어를 새로 해드렸어요.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고 저희 부모님은 엄청 좋아하셨습니다. 집이 밝아져서 너무 좋다고 하시며 해맑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저희 언니와 오빠도 친정집 공사 비용을 함께 내겠다고 했지만 언니 오빠는 받은 것이 없고 나만 가게 차릴 때 부모님께 지원을 받았으니 내가 단독으로 하겠다고 하고 제가 인테리어 비용 전부 냈습니다. 지난 어버이날에 시댁에 갔다가 친정집 인테리어 공사 중이라는 얘기를 시댁에 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엄청 부럽다고 하시는 거예요. 막내딸이 잘 돼서 집 수리도 해주고 너무 부럽다고 하시며 시댁도 인테리어 싹 한 번 했으면 좋겠다 하셨습니다. 아주버님과 신우가 나서서 시댁 인테리어 해드리자 하더군요. 저와 남편도 좋다고 했습니다. 아주버님 친구 중에 인테리어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니 얼마 후에 견적을 뽑았다고 하더군요. 삼천 좀 넘게 든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남편 형제들 각각 천만 원 정도씩 내면 되겠구나 생각했죠. 다음번에 시댁에서 다시 얘기를 하는데 아주버님이 뭘 좀 좋은 것으로 하고 어떤 것은 어떻게 하고 했더니 인테리어 비용이 오천 정도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버님과 형님은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 저희에게 반값을 내라는 거예요. 제가 여유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 참 어이없잖아요. 아주버님은 본인이 장남이라고 유세 부리며 이 집은 내 거 이런 소리를 하던 사람인데 시댁에 돈 들어갈 일에는 막내인 저희에게 책임 전가를 하는지 형님도 웃겨요. 장녀로서 뭐 집안을 위해 고생을 한 것처럼 말하던 사람인데 아주버님의 말에 바로 동의를 하더군요. 저는 친정집 인테리어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서 우리도 여유롭지만은 않다고 했습니다. 천만 원 정도는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동의를 했던 것인데 갑자기 우리에게 2,500을 내라고 하면 어떡하냐 했죠. 옆에 계시던 시어머니가 급노하셔서 말씀하시더군요. 너희 부모님한테는 5천만 원도 안 아까우면서 우리한테는 반값도 아깝냐 하시는데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그런 게 아니지 않냐고 말하려 했는데 시어머니는 소리를 꽥 지르시며 넌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는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힐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부모 차별하는 거냐고 하시는데 이게 도대체 왜 차별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은 어버버하고 있고 아주버님과 형님은 탐탁치 않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본인들이 원하는 대답을 하라는 듯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양가 부모님 차별한 적 없다고 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가게 차릴 때 지원해 주신 분이고 시부모님은 저한테 일하느라 수고한다 소리 한 번 안 한 분들이라고 했습니다. 친정부모님이 나를 키워주신 것부터 사업자금을 도와주신 것까지 나는 우리 부모님에게 평생을 갚아도 모자랄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갚으려고 이번에 친정집 인테리어를 해드린 것인데 그 일을 빌미삼아 저희에게 시댁 인테리어 비용을 뒤집어 씌우려는 것이냐고 했어요. 장남이니 이 집은 내 거라고 노래를 부르던 아주버님 장녀라 집안을 위해 고생했다고 자주 말하던 형님은 결혼할 때 보태주시고 저희 결혼할 때는 받은 것이 없으니 인테리어 비용은 아주버님과 형님이 반씩 내서 하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큰 마음 먹고 3분의 1값을 내려고 했더니 말도 안 되게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는 것이 말이나 되냐고 했죠. 호의도 고마워해야 베푸는 것인데 기분 나빠서 저희는 이번 인테리어 비용에 한 푼도 안 내겠다 했습니다. 아주버님과 형님이 알아서 하라고 했고 시어머니에게 내 말이 틀렸냐 했죠. 시어머니는 저에게 그렇게 돈 가지고 치사하게 구냐 하시더군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이게 왜 돈 가지고 치사하게 구는 것이냐 땡땡엄마 말이 구구절절 옳은 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볍지 못한 분위기에서 자리가 끝났어요. 그리고 다음날 시누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있는 사람이 좀 더 쓸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야박하게 구는 것이 아니라더군요. 있는 사람 돈 뜯어내서 인심 쓸 생각 마시고 양심을 좀 가지고 살라고 답장 보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시누와 문자 주고받은 거 캡처해서 보내주었어요. 남편은 회사에서 일하다 말고 열받아서 시누에게 전화로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내가 돈을 잘 버는 것도 아니고 땡땡엄마가 돈을 잘 버는 것인데 왜 우리 집에 돈 들어갈 일을 왜 땡땡엄마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하냐고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에 아주버님이 남편에게 전화를 했대요. 아주버님이 남편에게 너네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시댁 재산은 한 푼도 물려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겠다 했다네요. 남편이 아주버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 능력 있는 마누라 있어서 엄마 아버지 재산에 관심 없었는데 형이 그렇게 말하니 내 몫을 꼭 받아야겠다고 땡땡엄마한테 면목이 없어서라도 꼭 받아야겠다고 했답니다. 그 후로 두 달 정도 지났는데 남편이 알아서 하도록 저는 관심 끄고 살았어요. 남편은 자기 형 누나에게 화가 나서 지금도 그 얘기만 나오면 씩씩대고 있고요. 시댁 식구들 참 양심 없지 않나요? 내가 돈을 잘 번다고 자기들 원할 때 돈을 쾌척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남편 말로는 아주버님과 신우가 그렇게 해드리자던 인테리어 얘기도 쏙 들어갔대요.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시댁 인테리어 비용 2,500 낼 수도 있습니다. 시부모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아주버님과 형님이 사정이 여의치가 않은데 어쩌지 이런 식이었다면 해드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에게 너희 부모 해드렸으니까 시부모에게도 해드려야지 이런 식으로 강요를 당하니 반발심만 생겨서 저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더라고요. 저보고 각박하게 군다고 하신다면 뭐라 할 말은 없을 것 같네요. 너무 비난하지는 말아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은 암에 걸린 친정엄마의 병수발을 절대 들지 않겠다고 친정부모님 앞에서 강력하게 말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15년 차 맞벌이 부부입니다. 얼마 전 드디어 집 장만했네요. 저희 부부 명의로 된 아파트는 오래전부터 있었고 그곳에서 살고 있기는 했지만 얼마 전에 담보대출을 모두 갚았으니 진정으로 집을 장만한 것이죠. 3천 가까이 여윳돈도 있습니다. 남편과 저 연봉을 합치면 1억 가까이 됩니다. 새 전이기는 하지만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냉정하게 해결해버렸지만 마음에 걸리는 것은 좀 있네요. 글쎄 저희 엄마가 암이라고 합니다. 심각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친정 식구들 모두 제가 엄마 병수발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저희 엄마 병수발 하기 너무 싫었습니다. 저희 결혼할 때 친정에서 천만원 지원받았습니다. 시댁은 가난해서 남편은 한 푼도 지원받지 못했고요. 시댁에서 지원받은 것은 없지만 저는 친정에 가는 것보다 시댁에 가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시어머니는 설거지 한 번 안 시켰어요. 시댁에서 밥 먹고 나면 남편에게 설거지를 시키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니 저는 시댁 일이라면 더 팔을 걷어붙이게 되더라고요. 사람 심리가 참 묘한 것 같아요. 게다가 시부모님 두 분 다 함께 있는 사람 마음 편하게 만들어주는 분들이십니다. 저희는 결혼생활 내내 빚의 연속이었습니다. 모은 돈과 대출을 합쳐 집 구하고 빚으로 차 사고 그랬어요. 차도 없이 살다가 아이가 태어나면서 어쩔 수 없이 차를 사게 되었습니다. 이제 겨우 대출 모두 갚고 좀 마음이 편해진 상황입니다. 저에게는 4살 차이가 나는 남동생이 있어요. 제가 먼저 결혼하고 남동생은 3년 후에 결혼을 했는데 친정에서는 동생 결혼할 때 3억이 넘는 아파트를 한 채 해주셨습니다. 그거야 부모님 마음 아니냐 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동생 결혼할 때 차별한 것도 있지만 저희 부모님은 어렸을 때부터 아들과 딸을 차별하시는 분들이었어요. 어렸을 때 제 동생은 무슨 잘못을 해도 매 한 번 들지 않으셨습니다. 집안일 같은 것은 아들이라고 한 번도 안 시키셨고요. 그런 부모님이 저에게는 수시로 매를 드셨고 집안일 시켜놓은 것을 제대로 안 하면 쌍욕을 듣거나 매를 맞아야 했습니다. 저는 학창시절 성적이 중상위권 정도 되었는데 엄마 친구 딸은 전교 5등 안에 든다고 동네 창피하다고 하며 시험 끝나고 성적표 가지고 맞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성적이 오르다가 잠시 주춤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아주 신나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다음 날에 체육 수업이 있었는데 몸살기가 있다고 핑계를 대며 교실에 남아있겠다고 하니 체육 선생님이 이마를 짚어보시고는 열도 없는데 무슨 몸살이냐고 소리를 지르셔서 팔다리를 걷어서 몸에 멍이 든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놀라신 체육 선생님은 저를 데리고 담임 선생님께 갔고 담임 선생님께서 엄마에게 전화를 하셨는데 그날 집에 가서 부모 망신시켰다고 또 맞았습니다. 수십 년 전 일이지만 쓰다 보니 또 열이 올라오네요. 저에게는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저희 부모님 남동생을 대하는 태도는 달랐어요. 같은 잘못을 해도 좋은 말로 타이르셨습니다. 만약 엄마나 아빠 두 분 중 한 분이라도 남동생과 저를 똑같이 대하셨다면 제가 지금 이렇게 한이 맺혀 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결혼 후에도 차별은 이어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만 예뻐하셨고 친손주 외손주 차별도 하셨죠. 친정 가족 행사에 가보면 저희는 들러리처럼 실없이 웃는 표정 유지하다가 왔고 부모님은 우리 아들, 우리 며느리 하며 예뻐하기 바쁘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기억도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까지 차별하는 모습에 솔직히 부모님을 혐오합니다. 남편은 저에게 뭐라고 하지만요. 호칭만 엄마, 아빠이고 명절, 어버이날, 생신 등의 일에 최소한의 도리만 하며 살고 있고 안부 전화도 하지 않고 특별한 날을 제외하고는 왕래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겉모습은 평범해 보이는 집이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습니다. 저 혼자만요. 저희 부모님은 시골 출신의 순박한 사위도 마음에 안 들어합니다. 시댁도 무시하고요. 부모님은 제가 부잣집 아들이나 사짜 직업 가진 남자와 결혼하기를 원하셔서 그런 남자와 선을 보게 하려 했지만 제가 제 자신을 아는데요. 게다가 그런 남자들과 차이 나는 결혼을 하면 사랑도 못 받고 살 것 같았습니다. 평생 부모님한테 사랑을 못 받고 살았는데 남편에게까지 사랑받지 못하고 살긴 싫었어요. 그래서 저 좋다는 남자, 저만 바라보고 저를 자상하게 대해주는 남자, 평범한 월급쟁이인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시댁은 시골에서 농사 짓는 집이고요. 저희 부모님은 이런 사동과 사위를 무시합니다.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공무원으로 퇴직한 분들이신데 공무원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저희 부모님은 허세 부리는 거 좋아하세요? 당신들 기준에 사위가 못 미치나 보죠? 제가 보기에는 시부모님에 비해 저희 부모님이 훨씬 못 미치는데 말이에요. 저희 엄마가 암이라고 아버지와 동생이 저보고 엄마 모시고 다니며 병수발과 일처리를 해주길 바라더군요. 심각한 것은 아니라 그리 힘든 일은 아닙니다. 병원 모시고 다니고 입원할 일이 있으면 가서 자리 지키는 것인데 저는 그런 것조차도 하기 싫었습니다. 아버지는 당연하다는 뜻이 저에게 하라고 지시하듯 말씀하시고 동생은 제가 가까이 사니까 휴직하고 엄마 좀 돌봐주면 안 되겠냐고 하더군요. 동생은 좀 멀리 삽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는 부모님을 혐오해요. 이상한 편견도 생겨서 누가 공무원이라고 하면 답답한 사람으로 보이고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허세를 불릴 것 같이 보입니다. 암튼 그렇게 예뻐서 어쩔 줄 모르는 아들 며느리에게 집 사주고 차 사주고 하시고는 왜 엄마 병수발은 저에게 하라는 건지 동생에게 통화할 때 네가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너는 결혼할 때 받은 게 있으니 네가 할 일이라고 말했는데 자기는 멀리 살고 누나가 가까이 사니 누나가 좀 하랍니다. 대신 자기가 이천을 보태겠다 하더군요. 그래서 나는 돈 필요 없으니 내가 결혼할 때 받은 천만 원을 내놓겠다. 네가 휴직하고 알아서 부모님 모셔라 하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많은 고민을 했네요. 암 걸린 엄마를 이렇게 챙기기 싫은 마음이 동생한테 질투가 나서 이러는 것인지 도대체 왜 이렇게 싫은 것인지 말이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정리가 되지 않고 제가 못된 년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어쨌든 엄마 병수발 들기 싫다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친정아빠가 할 말이 있다고 해서 친정에 갔어요. 아이들은 학원에 있을 시간이어서 저와 남편 둘이서만 갔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가지 않은 것은 잘한 것 같아요. 아빠는 동생과 똑같은 말을 하더군요. 제가 가까이 사니 엄마 병수발을 하라는 말씀 너도 자식이니 이 정도 도리는 할 수 있는 것이라는 말씀 부모님 얘기가 나오면 근래 들어 입에 개거품을 무는 저를 봐왔던 남편이라 남편은 제 눈치만 보고 있더라고요. 아빠에게 그동안 쌓인 것들을 쏟아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시키라고 했습니다. 엄마 아빠의 사랑과 지원을 받고 자란 것은 동생이니 저는 못한다고 했죠. 내가 엄마 아빠 기분에 따라 두들겨 맡기나 하며 자랐고 우리 아이들까지 차별을 받고 있는데 내가 도리는 무슨 도리를 하냐고 했습니다. 엄마는 제가 어쩌다 저렇게 삐뚤게 자랐냐고 혀를 차시더군요. 엄마의 말에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한참을 큰 소리로 웃었네요. 울기 싫어서 일부러 크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쏟아냈습니다. 어렸을 때 있었던 일, 결혼할 때 차별받은 거, 결혼 후에 남편까지 무시당한 거, 친손주와 외손주 차별한 것까지 정신없이 쏟아내듯 말하고서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자식 도리를 하고 싶겠냐 했죠. 솔직한 말로 나는 자식 대접받은 것이 없다. 그러니 아무런 도리도 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자식 대접받은 남동생에게 시키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자식인 동생은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서 이런 일을 나에게 강요하는 것도 알고 있다 했습니다. 다 싫다고 했어요. 부모님 재산도 동생에게 전부 주시라고 했습니다. 원하신다면 나 결혼할 때 지원해 주신 돈도 돌려드리겠으니 나에게 다시는 이런 것을 바라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울었네요. 내가 못된 자식인 것 같아서요. 자식 키우는 엄마로서 못할 짓을 하는 것은 아닌가 덜컥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약해지지 않으려고 마음 다 잡고 있어요. 제가 마음을 잘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사연은 아내가 친구와 주고받은 카톡 내용을 보고 결혼 3개월 만에 이혼을 요구하는 중이라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남자입니다. 결혼 3개월 차에 이혼을 하려 합니다. 아내가 친구와 주고받은 카톡 내용을 받고 그것이 판도라의 상자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미안하다고 울며 불며 매달리고 있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그 정도도 이해 못하냐며 저를 속 좁은 남자라 하시더군요. 무슨 비난과 원망을 듣더라도 저는 아내와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행이라 해야 할까요? 혼인신고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한 달여간의 고민 끝에 저는 결심이 확고해졌고 누구에게 말하기도 힘든 내용이라 익명의 힘을 빌려 하소연이나 하고 가려 합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금수저입니다. 금수저인지 모르고 자란 금수저예요? 저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젊은 시절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버셨다고 합니다. 집이나 땅을 사고 나면 1년도 안 되어 두 배를 줄 테니 팔라는 제안이 들어오던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시기에 저희 부모님은 돈을 많이 벌었고 번돈으로 재투자를 하며 재산을 많이 모으신 분들이십니다. 저희 형 말로는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큰일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어디에 투자할지를 결정하셨지만 자금이 모자랄 때 자금을 끌어들이는 능력은 저희 어머니가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돈을 빌리고 갚아가며 저희 부모님은 부동산에 투자해서 생긴 이익금으로 다른 부동산에 재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불렸던 것이죠. 저는 어릴 때 저희 집이 가난한 줄 알고 자랐습니다. 딱히 용돈을 많이 받는 일도 없었고 저희 부모님은 항상 검소한 생활을 하셨거든요. 대학생일 때 저희 부모님이 부자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어느 부동산으로 오라 하셨고 저는 수업이 끝나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땅 계약을 했는데 계약하시는 분께서 명의자 본인이 와야 계약을 하겠다고 해서 제가 꼭 가야 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가서 도장 찍으라는 곳에 도장을 찍고 봉투를 받았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웃으면서 돈을 세워보라고 하셨습니다. 수표를 세워보는데 워낙 엉성한 폼으로 돈을 세니 함께 계시던 어른들이 전부 웃으시더라고요. 그날 이후 며칠간 저희 아버지는 저를 데리고 다니시며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 뭐뭐가 있고 그것들의 세금은 아버지가 내고 계시고 등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것에 상관 말고 너는 먹고 살 궁리는 알아서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부동산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부동산에 대해 열심히 공부했고 아버지의 조언과 도움을 받아 부동산에 투자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투기꾼이라는 안 좋은 소리도 들어가며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했습니다. 부동산 경매가 한참 좋을 때는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학창 시절 저는 여자에게 인기가 없었습니다. 평범한 외모에 평범해 보이니 주변 여자친구들이 뭐 별다른 매력을 못 느꼈겠죠. 일에 집중하고 살며 시간이 많이 남을 때는 여행을 다니며 사는 것이 자유롭고 좋았습니다. 혼자 여행 다니는 것도 좋고 시간이 맞는 친구와 함께 여행을 다니는 것도 좋았습니다. 주변에서 소개팅을 시켜주겠다는 제안도 많았어요. 저는 결혼에 대한 마음이 별로 없어서 거절하곤 했지만 소개팅을 몇 번 하긴 했습니다. 연인 사이가 되어도 길게 사귀지는 못했어요. 그러던 중 선배의 소개로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외모에 항상 밝은 성격을 가진 여자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도 좋았고 저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알아주는 아내를 보며 결혼을 결심했고 청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두 달 만에 저는 아내의 카톡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내용을 보고 저는 한 달여간 고민했습니다. 고민 끝에 이혼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아내의 친구 중에 외모가 뛰어나고 능력도 괜찮은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친구는 남자를 만나고자 하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을 정도로 하더군요. 게다가 회사도 좋은 회사를 다닌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그 친구와 카톡을 주고받았는데 그 내용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핸드폰을 제가 일부러 본다거나 하는 것은 아닌데 우연히 보게 되었죠. 그 친구는 아내에게 자기도 결혼하고 싶다고 했고 아내는 능력을 보고 결혼하라고 조언해 주었더라고요. 친구는 당연히 능력을 보고 결혼할 것이기는 한데 외모도 어느 정도는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친구에게 내가 솔직히 남자를 볼 때 너보다 외모 더 따지던 사람인데 능력만 보고 결혼하지 않았냐. 내 전남친들 잘생긴 사람들만 있었던 거 알지 않냐. 근데 결혼은 남편이랑 했다. 너도 잘생긴 남자들과 연애해 볼 만큼 해봤으니까 이제 능력 좋은 남자 만나면 물어라. 나 예전 같았으면 남편 거들떠도 안 봤다. 남편이랑 처음에 스킨십 하는 거 자체가 힘들 정도였는데 시간 지나니까 괜찮더라. 돈 많고 외모까지 잘난 남자는 쉽지 않으니 잘 생각해봐라. 대충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리는 와중에도 어떻게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내가 친구와 주고받은 톡 내용을 캡처해서 저에게 전송을 했습니다. 제가 본인의 핸드폰을 들고 있는 것을 보더니 아내가 다가와 엄청 놀라더군요. 저는 가슴이 떨려 무슨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이거 친구에게 조언하기 위해 한 말일 뿐 진심이 아니라고 하는데 별로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차려주는 아침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아내에게 밥을 차리지 말라 했는데도 아내는 밥을 차렸습니다. 저는 차려진 밥상을 외면하고 집에서 나갔어요. 아내는 저에게 애교를 부리는데 싸구려 여자가 부리는 요란스러운 교태로만 보였습니다. 제가 집에서 밥도 안 먹고 아내가 애교를 부리며 대화를 시도해도 단답식으로만 대답하니 아내는 울더라고요. 아내가 차려준 밥이 가장 맛있었고 아내가 조금이라도 우울해하면 저도 정말 우울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변한 제 마음에 저도 사실 놀랬습니다. 아내는 맹세코 자기가 친구에게 한 말이 진심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저의 자상함이 너무 좋아 결혼을 한 것이고 저를 너무 사랑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하더군요.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차라리 내가 평범한 집에서 자라 평범한 직장을 다녔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 달간 각방을 쓰며 생각했습니다. 부모님 별장에 가서 며칠 낚시를 하다가 오기도 했습니다. 한 달여간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아내와 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제 외모가 스킨십이 어려울 정도였다고 했는데 그 마음이 이해가 갔습니다. 저는 아내와 스킨십은 물론 한 공간에서 숨을 쉬고 있는 것조차 답답함을 느꼈거든요. 아내는 계속 오해라고 말했지만 오해가 아닌 것이 분명했고 오해라 해도 친구에게 저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한 것조차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한 달여가 지나고 저는 아내에게 생각이 정리되었으니 우리 이제 여기서 그만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울며 불며 같은 말을 또 하더군요. 자기가 친구에게 했던 말은 맹세코 진심이 아니었다고 저 없이는 하루도 못 산다고 하며 용서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게 이렇게 용서를 구하며 빌 정도로 잘못인지도 모르겠고 나는 너의 진심을 알게 되었으니 너와 함께할 수 없다는 게 결론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자기가 어떻게 해야 제 마음이 풀릴 것 같냐고 묻는데 방법은 없다고 했습니다. 외모 좋은 남자 만나서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했습니다. 일주일의 기간을 줄 테니 짐 정리해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울며 불며 매달리는 아내를 뒤로하고 저는 부모님 댁으로 왔습니다. 장인어른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남자가 뭘 그런 걸 가지고 속 좁게 구냐는데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결심이 섰으니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당신 딸 같은 여자 흔치 않다고 하시는데 아내에게 너무 실망해서 여자에 대한 선입견이 생길 지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자를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들면 내가 이 배경을 가지고 어떤 여자인들 못 만나겠냐고 했습니다. 그럼 어떤 책임을 질 것이냐 물으시길래 나에게 책임이 있다면 질 것이고 아내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 있으면 묻고 할 테니 그런 줄 아시라 했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다는 장인어른의 말씀을 비웃어드렸습니다. 민사라는 거 돈 많고 시간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것이니 원하시면 해보자 했습니다. 아내는 일주일간 매일같이 전화를 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저는 용서할 일도 아니니 이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아무리 빌어도 마음의 동요 같은 것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무심하게 아내를 대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확신했습니다. 아내와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거 부모님 댁에서 지낸 지 2주가 좀 넘었습니다. 어제 아내가 톡으로 그럼 위자료는 얼마를 줄 것이냐 묻더군요. 우리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그냥 보통의 연인이 헤어지는 것과 다른 것이 없으니 최대한 빨리 내 집에서 짐 싸서 나가달라고 답장 보냈습니다. 혼인신고가 돼 있었거나 아이가 있었더라도 나는 너와 이혼을 했을 것이라고 내 결심에는 변함이 없으니 나가서 새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나가지 않고 버티면 어찌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내가 친구에게 톡으로 저에 대해 묘사한 부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킨십을 하기 힘들 정도의 남자와 어떻게 결혼까지 했는지 이해도 가지 않습니다. 아내가 가면을 잘 쓴 것인지 제가 멍청해서 본심을 느끼지 못한 것인지 판단도 되지 않네요.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 그게 뭐가 중요하지 그냥 헤어지면 되는 건데 하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번 사연은 딸 편을 들어주러 온 장인어른과 장모님에게 속시원히 할 말 다 하고 아내도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와이프에게 처음으로 버럭했습니다. 와이프는 친정에 가버렸는데 제가 한동안 모른 채를 했더니 전화가 왔습니다. 연애 때도 싸우면 먼저 전화하는 법이 없던 와이프였는데 말이죠. 저는 너무 실망을 해서 전화도 받기 싫었습니다. 장모님과 장인어른도 함께 찾아와서 저를 혼내시려 했던 것 같아요. 자초지종을 설명해 드렸더니 저에게 사과하시고 가셨습니다. 때문에 참고 넘어갈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저희는 작년에 결혼했습니다. 아직 아이가 없어서 이혼을 쉽게 생각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7년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혼자 사십니다. 누나 하나와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둘 다 저보다 먼저 결혼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저희 가족 모두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때 저희 형제들 모두 성인이었지만 워낙에 자상하시고 가족들 위해 일만 알고 사시던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셨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 의지하고 지냈죠. 적막감 때문에 우울해하시는 어머니를 위해서 가족여행도 자주 가고 맛집도 자주 갔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보다 더 사이가 돈독해진 것 같아요. 누나는 일찍 결혼해서 멀리 살고 있습니다. 동생은 2년 전에 결혼을 했고 형제 중에서 제가 가장 늦게 결혼을 했는데 1년 사이에 저와 동생을 결혼시키고 혼자 남을 어머니를 위해서 동생과 저는 근처에 신혼집을 구했습니다. 참고로 신혼집은 제가 모은 돈과 어머니가 보태주신 돈으로 아파트 전세로 얻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활발하시고 다정하세요. 마흔이 다 되어가는 누나도 아직 아기처럼 대하십니다. 누나네 가족이 오면 손주들을 반겨준 다음 누나와 매형도 많이 반겨줍니다. 내 새끼들 왔다고 하면서 딸과 사위의 팔과 머리를 쓰다듬으며 좋아하세요? 매형은 그런 저희 어머니를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매형은 무툭툭한 분위기 속에서 자란 사람이라 저희 어머니의 사랑 표현이 너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댁에 오면 매형은 애교도 부리고 칭찬받으려고 자기 자랑도 늘어놓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자식들 집에 선물이나 반찬을 자주 보내주세요. 저와 동생은 직접 가서 가져오고 누나네는 택배로 보내주십니다. 이런 가족 분위기가 와이프는 싫었나 봅니다. 근처에 신혼집을 마련했을 때부터 표현은 안 했지만 싫었던 것 같아요. 누나나 여동생은 어머니 사는 곳 근처에 제가 신혼집을 구했다는 얘기를 듣고 와이프가 싫어할 수 있다고 와이프에게 잘 물어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와이프에게 여러 번 물어봤어요. 와이프는 상관없다고 대답했고요. 시댁을 어려워하는 며느리의 마음을 읽었는지 저희 어머니는 저희 집에 한 번도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라는 말씀도 한 번 하지 않으셨고요. 와이프에게 전화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어머니 댁으로 찾아뵙는데 주말에 가서 밥 한 끼 먹고 오는 정도입니다. 저희가 가면 어머니는 저와 와이프가 좋아하는 반찬 만들어 놓고 계십니다. 시골 사시는 이모가 보내주신 참기름이나 과일 같은 것을 싸주셔서 받아오고요.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와이프에게 저희 어머니가 용돈도 몇 번 주셨다고 합니다. 명절의 여동생은 어머니 댁에 가서 명절 음식을 하고 자기 시댁으로 가서 명절 음식을 합니다. 어머니와 제가 둘이서 하기 힘들 거라고요. 와이프는 어머니 댁에 가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이라 명절 음식을 하러 가자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지난달에 어머니 댁에 다녀오는 길에 와이프는 한 달에 한 번 가는 것도 싫다고 하더군요.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여자들은 원래 시댁을 싫어한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했더니 제가 어머니와 자주 통화를 하는 것 때문이기도 하다 말하더군요. 저는 저희 어머니와 하루에 한두 번 통화를 합니다. 출근길에 잘 주무셨나 통화를 하고 퇴근 후에 저녁 식사 후 담배를 피우러 나갈 때 통화를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습니다. 통화 내용은 별거 없어요. 심심해서 친구에게 전화하듯이 식사는 하셨냐 오늘은 뭐 하셨냐 하는 통화입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께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전화를 드립니다. 저희 어머니와 통화하는 것과 같은 내용으로 통화하고요. 그런데 와이프는 제가 어머니와 통화하는 것도 싫답니다. 제가 독립을 못한 것이랍니다. 하도 싫다고 하니 와이프 앞에서는 어머니와 통화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에 한 달에 한 번 가는 것도 싫다. 제가 어머니와 매일 통화하는 것은 제가 마마보이라서 그런 것이다. 이러면서 화를 내더군요. 지난달에 한 번은 제가 담배 피우러 나갔다 들어와서 손을 씻고 나왔는데 저에게 다짜고짜 화를 내더군요. 자기가 그렇게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 또 어머니와 통화를 했다고. 이럴 거면 자기와 왜 결혼을 했냐고 난리였습니다. 어떻게 알았나 했더니 저의 휴대폰 통화 목록을 보고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에도 이런 일이 몇 번 있었지만 제가 그냥 알겠다고 싫어하니 자주 안 하겠다고 했었는데 그때는 저도 못 참겠더라고요. 내가 우리 어머니와 통화 목록을 지워가면서까지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이프에게 솔직히 나는 어머니와 통화하는 것을 싫어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했더니 와이프는 자기가 하지 말라는 것을 계속하는 제가 싫다 하더군요. 뭔가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싫어하는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냥 싫으니 하지 말라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와이프는 이혼이란 말을 입에 담더라고요. 그럼 나는 이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어머님과 통화도 하지 말아야 하냐 너가 싫어하는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냐 했더니 결혼했으면 그렇게 해야 한답니다.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고 이혼을 원한다면 해주겠다고 했더니 너네 엄마한테 가라 하더라고요. 내가 너네 엄마라고 하면 좋겠냐 아무리 감정이 격해졌어도 그런 식으로 말을 하냐 했더니 와이프는 도저히 못 산다고 하면서 짐을 싸서 처가로 가버렸습니다. 화가 나다 못해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머니한테는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제삼자의 눈으로 저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흔히 말하는 마마보이는 아닙니다. 한 달에 한 번 어머니 댁에 가는 것을 빼고는 주말에 처가에 가거나 와이프가 가고 싶다는 곳에 가서 데이트도 하고 왔습니다. 무슨 이유로 와이프가 마음이 상해 있는지 저는 도저히 알 길이 없었어요. 아직 이혼에 대한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와이프에게 전화를 해서 잘 풀어주고 들어오라고 할까 하다가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전화하지 않고 있었어요. 며칠 뒤에 와이프에게 전화가 왔는데 제가 일을 하느라 받지 못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찍힌 것을 보고 전화를 할까 하다가 하지 않았어요. 전화를 해도 같은 얘기만 반복될 것 같아서 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틀 뒤에 장모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와이프가 집을 나갔는데 걱정도 되지 않냐며 저에게 화를 내시더군요. 그렇게 안 봤는데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저는 잘못이 없는데 혼자 화를 내다가 집을 나간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 했더니 그럼 진짜 이혼하려는 거냐 묻더군요. 내가 하는 것마다 그렇게 마음에 안 든다는데 와이프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하지 않겠냐 했습니다. 장모님은 여자가 속이 좁아 그러면 잘 달래서 데리고 살아야 하는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께 하루에 한두 번 통화하는 것이 잘못이냐 여쭤봤더니 아니라 하시길래 제가 저희 어머니께 전화드리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몰아세우고 독립을 못했다느니 마마보이라느니 온갖 비난을 하고 집을 나갔는데 제가 뭐라고 달래야 하는지 솔직히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이 얘기 못 들으셨냐고 했더니 들으셨대요. 그래도 남자가 와서 달래서 데려가야 한답니다. 그럴 일은 앞으로 없을 것이고 딱 한 달만 기다렸다가 안 들어오면 이혼할 생각이니 그리 아시라고 했어요. 주말에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와이프와 함께 집으로 왔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전부 얘기했는데 장모님은 모자지간이 애틋하면 마누라가 싫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하시더군요. 만약 와이프가 시댁 식구들 사이에 낄 틈이 없어 보인 것이라면 이해하겠지만 가서 부대껴본 적도 없이 무조건 싫어만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냉장고 열어보시라고 냉장고 안에 저희 어머니가 해준 반찬 아닌 것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저 몰래 와이프에게 용돈도 주었다는 것을 얼마 전에 알았다고 우리가 어머니 댁에 가면 저희 어머니는 저보다 우리 와이프를 먼저 반겨주신다고 그런데 와이프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이제는 이해하려 노력하기도 힘들다고 했습니다. 만약 와이프 편을 들어주기 위해 어머님 아버님이 오신 것이라면 안 하셨으면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안 그래도 이혼해야 하나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신다면 당장 이혼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나는 장인어른과 장모님께도 매일은 아니어도 안부전화 자주 드렸고 우리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리라고 와이프한테 강요를 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자식들 출가시킨 후 혼자 사시는 어머니께 전화를 자주 드리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과 어떻게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있겠냐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와이프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어서 우리 어머니와 자주 통화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인지 우리 누나나 동생이 잘못한 것은 없는지 말이죠. 만약 다른 이유 없이 내가 어머니와 통화하는 것을 싫어했던 것이라면 이대로 이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장인어른과 장모님 앞에서 얘기해보라 했죠. 한참 뜸을 들이더니 와이프는 다른 이유는 없다고 하더군요. 그냥 제가 저희 어머니와 통화하는 것이 싫었다고 합니다. 그럼 나도 어쩔 수 없으니 원하는 대로 이혼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딸을 잘못 가르쳐서 이런 일이 벌어졌나 보다 하시며 저에게 사과하시고 가셨어요. 그런데 정작 와이프는 저에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지나고 와이프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행동하더군요. 저는 와이프가 사과하고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기 전까지는 그전처럼 행동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사연은 차 사줬다고 유세부리며 며느리를 부려먹던 시어머니를 참교육해 주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4개월 7개월 된 아이 둘 키우는 아기 엄마예요. 전업주부이고요. 육아와 가사는 당연히 제가 다 합니다. 제 직업이 주부이니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불만 없이 살고 있는데 신랑이 쉬는 날에도 아이들을 눈으로만 봐주고 집안일도 전혀 하지 않으니 그건 좀 그렇더라고요. 좀 그렇긴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신랑이 일요일 하루만 쉬는 사람이니 편하게 쉬도록 신경 써줍니다. 친정은 좀 멀지만 시댁은 가까워요. 차로 15분 거리입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찾아뵈었는데 얼마 전부터 시부모님은 저희를 매주 오라고 하세요. 신랑 쉬는 날에 꼭 시댁에 가야 합니다. 신랑도 힘들겠죠. 쉬는 날 집에서 마냥 쉬고 싶은 마음도 있을 텐데 본가에 가야 하니까요. 신랑 속마음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싫었어요. 매주 그렇게 시댁에 가야 하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당연히 와야 한다고 하시는 시어머니 말씀도 싫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매주 저희 보고 오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몇 달 전에 신랑 차를 시댁에서 사주셨습니다. 신랑이 타던 차가 좀 오래된 차였는데 시부모님이 새 차를 사주신다 하셨어요. 저희가 500을 보태고 시부모님이 차를 사주셨습니다. 감사했죠. 근데 그 이후에 시부모님이 하는 행동을 보면 감사한 마음마저 날아가 버렸습니다. 원래 저희 계획은 올해까지만 그 차로 버티고 내년에 새 차를 사기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부모님이 사주겠다고 하시니 신랑이 받겠다 한 것이었고 계약까지 다 하고 나서 저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감사하기도 했지만 워낙 평소에 시부모님의 성격을 봐서 그런지 조금 부담스러운 마음도 있었어요.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는데 하면서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차가 나온 후로 매주마다 오라고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한 주도 빠짐없이 전화가 오는데 신랑이 쉬는 날인 일요일 아침에 전화가 왔습니다. 주중에 혼자서 육아와 가사를 하느라 지쳐있는데다가 작은 애가 예민한 편이라 제가 매일 힘들어요. 잠을 충분히 못 자니 하루하루가 힘들기만 했습니다. 남편이 쉬는 날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남편에게 부탁하고 두 시간 정도 낮잠은 잘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매주 그렇게 시댁에 가니 너무 힘들었어요. 애기들 물건 챙겨야 하고 시댁에 가서 밥 차리고 설거지하고 디저트 먹고 했는데 몸도 힘들지만 그렇게 시댁에 있다 보면 아이들 낮잠 시간도 틀어지고 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차를 받은 이후에 시어머니가 저를 대하는 것이 미묘하게 차이가 있기도 했습니다. 솔직한 말로 본인 아들에게 차를 사준 것인데 왜 효도는 저에게 받고 싶어하는 것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생각 같아서는 차를 반납하고 싶었습니다. 신랑에게 매주 시댁에 가는 거 힘들다고 얘기해봤어요. 얘기하는 중에 나는 주중에 아이들 돌보고 집안일 하는 것만도 지쳐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산다고 했는데 신랑이란 놈 하는 말이 시댁에 가면 밥 먹고 오는 건데 너도 편한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내가 거기 가면 내가 다 차리고 치우고 한다고 아이들 낮잠 시간까지 틀어져서 아이들도 힘들어 한다고 말을 했는데도 그게 뭐가 힘들어서 이러냐는 말만 되돌아왔습니다. 내 말에 무조건 반대를 하고 싶어서 일어나 싶은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너무 답답해서 눈물까지 쏟았어요. 말해봤자 감정만 상하고 해서 내가 시부모님께 직접 말하겠다고 했는데 신랑은 마음대로 하라고 말하더군요. 차를 받았으면 저도 좋은 점은 있겠죠. 그만큼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근데 매주 일요일 아침에 전화해서 시댁에 가야 하는 것을 생각하면 차를 반납하고 말지 하는 생각이 더 컸어요. 차는 신랑 출퇴근용으로 거의 탑니다. 그리고 신랑이 사고 싶은 차가 있었는데 시부모님의 도움으로 그 차를 사게 된 것이었죠. 본인이 사고 싶어하던 차가 있었는데 그 차를 살 수 있게 되니 일단 계약부터 하고 저에게 통보한 것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만약 제가 미리 알았다면 시부모님이 차 사주신다는 거 저는 반대했을 거예요. 시어머니 성격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받으면 그 후에 어떤 부담스러운 일이 생길지 몰라서 저는 반대를 했을 것 같습니다. 신랑과 몇 번 더 얘기를 해봤는데 항상 결론은 똑같았어요. 제가 시댁에 가서 밥 먹고 오는 것을 왜 힘들어하는지를 이해를 못하더군요. 그리고 자기 부모님이 그렇게 지원을 해주었는데 감사를 할 줄 모르는 나쁜 며느리처럼 저를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 일요일에는 신랑 혼자 시댁에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아이들 보고 싶어서 오라는 거지 자기 보고 싶어서 오라는 거겠냐 하더군요. 그럼 아이들 데리고 다녀오라고 했죠. 신랑은 도대체 뭐가 불만이라서 이런 거냐고 하길래 내가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결국 신랑 혼자 시댁에 다녀왔어요. 가나 안 가나 고생인데 집에 있으면 저는 덜 고생하니까요. 그날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화를 내셨습니다. 내가 손주 보고 싶어서 오라 한 것인데 신랑만 보냈냐고요. 차도 사줬는데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도 힘들어서 제멋대로 행동하는 며느리를 어떻게 해야 하냐 하시더니 다음날 신랑 퇴근하면 함께 시댁으로 오라는 거였어요. 알겠다고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고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날 신랑이 좀 일찍 퇴근해서 시댁으로 갔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난리였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차를 사주었더니 받기만 하고 도리는 할 줄 모르는 며느리라고 비난도 그렇게 심한 비난이 없었어요. 시어머니께 하고 싶던 말을 했습니다. 내가 차를 받은 것도 아니고 남편이 원하던 차를 받은 것인데 택가는 왜 내가 치러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그 차를 너는 안 타고 아이들은 안 타냐 하시더군요. 솔직히 어머니가 이런 분인 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내가 미리 알았다면 신랑에게 차 받지 말자고 했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두 번 여기 오는 것도 힘들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매주 와야 했고 오면 내가 밥 차리고 설거지하고 디저트까지 준비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 낮잠 자는 시간도 놓치게 되고 아이들도 힘들어했던 것도 사실이고 저는 신랑 쉬는 날 함께 집에서 쉬고 싶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것들을 신랑에게 저는 분명히 말했는데 신랑은 제가 여기 와서 밥을 얻어먹고 가는 것처럼 말하는데 너무 황당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손주들이 보고 싶으셔서 저희를 부르시는 것이라면 신랑과 아이들을 보내겠다고 했어요. 아니면 아이들을 데리고 저는 친정에 가서 쉬다 오고 남편은 여기 와서 직접 시부모님께 차를 받은 은혜에 보답하면 될 것 같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할 말 없다고 하셨고 그럼 저희는 가겠다고 인사드리고 나왔습니다. 신랑이 따라 나와서 함께 집에 왔어요. 신랑이 저에게 그렇게 말을 하냐고 하길래 내 말이 틀린 것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지 않았냐고 근데 내 말을 하나도 안 들어주지 않았냐고 아이들까지 힘들어가면서 시댁에 가서 당신 차 사준 것에 보답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아빠로서 자격이나 있냐고 했습니다. 신랑은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번 주말에는 시댁에 가지 않았습니다. 일요일 아침에 시어머니 전화가 왔는데 남편과 통화하시라고 했거든요. 남편이 시어머니와 통화를 하더니 아무 말 없이 자기도 집에서 쉬고 있더라고요. 자기 혼자 갈 자신은 없었나 봐요. 자기가 차를 받은 거 은혜를 갖고 싶으면 직접 가서 밥 차리고 설거지하고 티조트 준비하면 되잖아요. 남자라서 못한다는 것은 핑계이고요. 그날 남편에게 아이들 맡기고 친정에 가서 저녁에 왔습니다. 저도 좀 쉬어야겠다고 아이들과 좀 가까워지라고 말하고 다녀왔어요.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남편이 돈 버느라 고생하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집에서 놀고 먹는 것은 아니란 걸 남편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한동안은 이렇게 하려고 해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에 가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아이들 좀 봐주고 저는 잠보충을 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 이번 사연은 다과상을 엎은 시아버지 머리를 때린 시어머니 가슴팍을 밀쳐버리고 연 끊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일을 생각하면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결혼 2년 차이고 돌진한 아이 키우는 전업주부예요. 반대하는 결혼도 아니었고 남편이 결혼하고 싶다고 난리였습니다. 양가 도움 없이 결혼비용도 반반했고요. 살면서 조건 같은 것은 따진 적도 없었는데 따져보면 제가 신랑보다 월등히 좋습니다. 현재 아기가 어린 관계로 전업주부인 것과 친정엄마가 5년 전에 돌아가신 게 흠이 될까요? 제가 전업주부라고 시댁에 와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소리 아기 100일 때부터 들었네요. 내가 자라면 시부모님도 저를 예뻐해 줄 것이라고 믿고 시댁에 자주 갔습니다. 시댁 집안 일이든 뭐든 다 도왔지만 갈수록 상식적이지 못한 시부모님의 행동에 질려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찾아뵙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 시댁에 가서 남편이 밥을 안 먹었다고 하면 시어머니는 신랑 밥만 차렸습니다. 신랑이 민망해하면서 저도 밥 안 먹었다 하면 그때서야 제 밥도 놓여집니다. 차려진 밥상에서 제가 아기 보느라 밥을 못 먹고 있을 때 신랑이나 아버님이 식사를 마치면 그대로 상을 치워버리셨습니다. 온 시댁 식구 생일을 저에게 차리라 강요하고 정작 제 생일에는 문자 한 통 없었고요. 신혼집에 연락도 없이 마구잡이 식으로 들이닥치는 것은 예사였고 밤늦게 와서 새벽까지 술 드시다가 가신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저런 일들 많았지만 생각해내기도 짜증나요. 대충 어떤 시부모님들인지 감 잡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결혼 전에는 숨기고 있다가 결혼 후에 본색을 드러낸 시부모님입니다. 한 달 정도 되었네요. 오전에 시댁에 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시댁에 꼭 찾아뵈었거든요. 신랑은 바빠서 제가 아기 데리고 찾아뵈었습니다. 과일상을 차리고 앉았습니다. 아기가 늘 그랬듯이 시아버지를 보고 울면서 그치질 않으니 시아버지는 아기 등을 툭 밀치더군요. 데리고 가라. 자주 안 보니 이렇지 않냐. 내가 하래비인지 도깨비인지 분간도 못하고 결국 네가 나와 손주 사이를 떨쳐놓는구나 하시더라고요. 이게 왜 저 때문인지 자주 좀 오라면서 찌찍거리시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그렇지만 아이를 툭 밀친 것이 너무 화가 나는 상황이었지만 차분히 말씀드렸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오는 것도 신랑 없이 혼자 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아기가 걷지를 못하니 아이 안고 아이 밥, 간식, 기저귀 등이 든 가방을 들고 오는 거 생각보다 힘든 일이라고 제가 시댁에 오는 것은 놀러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님과 어머님께 아이 보여드리려고 맘먹고 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단한 일 한다 그래 하시고는 상 치워라 하시며 과일상을 제 쪽으로 확 미시더군요. 제 무릎에 과일이 떨어지고 아이도 눈이 동그래져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기분이 너무 나빴습니다. 할아버지란 사람이 아이 등을 툭 치는 것도 너무 화가 나고 상을 며느리한테 휙 밀어서 엎어지게 한 것도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과일을 툭툭 쳐내버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저에게 뭐 하는 짓이야? 하면서 소리를 지르더군요. 배꾸도 하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짐 챙기고 있으니 시어머니가 등 뒤에서 못 배워 처먹은 년이라고 욕을 하시더군요. 돌아보면서 방금 뭐라 하셨냐고 했더니 바로 손바닥으로 제 머리를 치셨습니다. 머리가 휙 돌아갈 정도로요. 초등학교 때 치고받고 싸운 이후로 누군가에게 맞아본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돼도 않는 이후로 쌍욕을 먹고 모욕감을 느낀 것도 처음입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이 시어른들이란 것을 망각했네요. 저를 때리려고 달려드는 시어머니 가슴팍을 두 손으로 팍 밀었습니다. 퍽 소리가 나며 시어머니는 나동그라졌어요. 순간 이성의 끈이 끊어진 것 같아 제 자신이 겁이 났습니다. 욕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을 간신히 참고 시부모님을 노려보았습니다. 두 분도 놀라셨는지 아무 말씀 없었어요. 아버님은 아이를 때리고 상을 업고 어머님은 나를 때리고 이게 무슨 못 배운 짓거리냐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두 분 다 두들겨 패주고 싶지만 똑같이 저질스런 사람 될까봐 참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와서 신랑에게 전화했습니다. 너네 부모님한테 맞고 나오는 길이라고 남으로 살던 사람들한테 며느리란 죄로 모욕 느낀 거 진짜 후회하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신랑은 계속 전화가 오고 저는 안 받았어요. 신랑은 저 많이 아껴주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길로 택시 타고 친정으로 갔어요. 아빠가 속상해하실 것 뻔히 알고 있었지만 아빠에게 가지 않으면 아빠가 더 속상해하실 것 같아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친정으로 괜히 갔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아빠가 울었거든요. 너무 속상한 것 같았어요. 이쁨 받으며 지내고 있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시어머니에게 맞고 오니 속상하셨겠죠. 정작 저는 울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아빠에게 이제 도저히 못 살겠다 이혼을 하던지 시댁 식구들과 연 끊고 살던지 할 것이라고 시부모님 두들겨 패고 싶었는데 꾹 참고 왔다 하니 저희 아빠가 막 화를 내셨습니다. 아빠가 너를 그리 키웠냐고 결혼 생활이 소꿉놀이인 줄 아냐고 소리 지르시길래 나는 여기 맞았고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하면서 울먹거리니까 놀란 표정으로 한참을 계시더군요. 그리고 아빠는 담배 피우러 나가셔서 흐느끼며 우셨습니다. 저는 눈치 보다가 제 방에 들어가서 아기 재웠어요. 제가 막내이고 아빠에게 애교도 많으니 아빠가 유독 저를 예뻐하셨는데 맞고 왔다고 하니 저희 아빠 충격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겠죠.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있었으면 가만히 안 있었을 텐데 신랑은 퇴근하고 친정으로 바로 왔습니다. 아빠는 술 드시고 계셨고요. 신랑이 아빠에게 죄송하다고 말하며 무릎 꿇고 앉으니 아빠가 편히 앉으라고 우리 딸이 귀한 딸이듯 자네도 사돈에게는 귀한 자식이라며 자네가 여기서 무릎을 꿇고 있으면 부모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냐 했어요. 나는 우리 딸 행여 흉질까 휴일에 다친 딸을 들쳐 업고 온 동네 병원을 뛰어다닌 적도 있었고 낚시 가서 곤히 잠든 우리 딸 목이 물릴까 내내 부채질해 주었고 달아버릴까 자주 쓰다듬지도 못하고 키웠다고 그렇게 소중하게 키우면서도 예의는 엄하게 가르쳤는데 뭐 때문에 사돈들이 화가 나서 애를 때렸어야 했는지 통화 좀 시켜줄 수 있겠냐고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뭔가 무섭기도 하고 아빠가 너무 멋있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신랑은 잔뜩 겁을 먹고 죄송하다고 꼭 사과시키겠다고 앞으로는 이런 일 절대 안 생기도록 본인이 중간에서 잘 하겠다며 한참을 빌었습니다. 실상 신랑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저는 그날 친정에서 자겠다고 하고 신랑을 보냈습니다. 신랑이 시부모님께 바로 찾아가서 난리를 쳤더라고요. 시부모님은 화가 나셨다고 합니다. 저희 아빠는 본인이 화내고 날뛰고 하면 신랑도 반감을 가질 테고 괜찮다 자네 잘못이 아니다 하며 넘어가면 우리 집안을 쉽게 볼 것이라고 너희 엄마가 있었으면 오늘 펄펄 뛰었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날 정말 엄마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습니다. 아빠의 사랑도 느낄 수 있었고 신랑의 든든함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신랑이 그날 시댁에 찾아가서 난리를 치고 저한테 사과하지 않으면 평생 영끊고 살겠다고 으름장도 놓았다고 합니다. 이틀 뒤에 시어머니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마지못해 전화를 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에게 미안하다 하셨어요? 저는 미안하다는 말로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이미 진단서 끊어놓았고 고소할 생각이라 했습니다. 아무리 못 배운 사람이어도 아무 잘못 없는 며느리를 때리는 법은 없다고 했고 우리는 평생 얼굴 볼 일 없다고 했어요. 아무 말도 없길래 전화 끊었습니다. 남편이 사과를 너무 쉽게 받아주면 안 된다고 했어요. 본인이 사과를 시키기는 하겠지만 시어머니 전화가 오면 일단 무조건 사과를 받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 넘게 시댁과 왕래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앞으로 제 마음 가는 대로 하래요. 든든한 남편 믿고 제 마음대로 하려고요. 마음은 거의 다 풀렸는데 다시 시댁과 왕래를 하더라도 저는 평생 손님으로만 다녀올 생각입니다. 그래도 되는 거겠죠? 이번 사연은 시부모님과 신우에게 사사건건 할 말 다해서 1년 만에 시댁 식구들이 스니님의 눈치를 본다는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댁 스트레스 때문에 이혼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저는 시댁 스트레스 없이 잘 살아요. 시댁 식구들이 좋은 분이냐고요? 전혀 아니에요. 시댁 식구들의 불합리한 요구에 처음부터 할 말 다 했더니 이렇게 편하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시댁과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들께 한번 말해보고 싶어요. 솔직히 남편이 중간에서 불합리한 것에 대해 강하게 대처해준다면 우리 며느리들이 스트레스 받을 일이 거의 없겠죠.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데 안으로 굽는 게 뭔지 모르는 남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결혼을 했으면 자기 아내가 부모 형제보다 더 가까운 것 아닐까요? 친정 부모님은 금실이 좋은 편입니다. 형인이 되고 보니 이혼한 분들도 많고 이혼한 이유도 참 놀라운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이 시댁 식구들의 갑질이었습니다. 저는 사촌 언니가 5명인데 그 중에 시댁 때문에 이혼한 언니가 2명이나 돼요. 자기 부모 형제가 아내를 그렇게 괴롭힐 때 형부는 뭐하고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자기 부모 형제 편에서 같이 언니를 괴롭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처음에는 친가 식구들이 좀 못되게 굴었다고 합니다. 저희 아빠가 참다 못해서 친가를 한번 뒤집어버리고 다시는 안 보고 살겠다고 한 이후로 편안해졌다고 해요. 저희 엄마 성격이 시댁 식구들이라고 해서 참아줄 성격은 아니거든요. 근데 워낙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서 그런지 결혼 초반에는 말도 못하고 그랬었나 보더라고요. 80년대 초반에 결혼을 하셨으니 그때 사회 분위기는 지금과 비교해서 훨씬 더 가부장적이었겠죠. 친가에서 저희 엄마는 막내며느리인데 할머니도 그렇고 고모들도 저희 엄마한테 쩔쩔맵니다. 큰 엄마 두 분이 계신데 큰 엄마들은 저희 엄마 엄청 예뻐해요. 큰 엄마들 두 분 다 너무 순한 분들이라서 시댁에 큰소리 칠 일에는 가차없이 큰소리 치는 저희 엄마가 멋져 보이나 봐요. 저희 엄마는 또 큰 엄마들 앞에서는 한없이 소녀같이 행동합니다. 큰 엄마들과 저희 엄마의 관계를 보면 자상한 언니들이 막가파식 막내 동생을 예뻐하는 것 같은 분위기 이런 식으로 분위기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저희 아빠도 한몫했겠죠. 아빠까지 친가 식구들 편을 들어 엄마를 억누르려 했다면 저희 부모님은 이미 남남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남편과 3년 전에 만났고 작년 초에 결혼했습니다. 결혼 얘기가 오가기 전부터 양가에 편하게 놀러가고 그랬어요. 남편과 연애할 때 여름휴가를 함께 가자는 시댁 식구들의 제안을 바로 거절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때 시부모님이 서운하다고 여기저기 말씀하고 다니셨다네요. 신우도 저를 안 좋게 봤다고 합니다. 신우는 무려 저를 벼르기까지 했다네요. 너네 결혼하기만 해봐라 이러면서요. 결혼 준비할 때 남편과 저, 저희 엄마, 시어머니 이렇게 내시서 예물을 보러 갔습니다. 예물 다 고르고 카페에 들어가서 커피를 마셨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에게 한 말이 얘네는 나이도 있는데 아직 소식이 없네요. 혹시 땡땡이가 몸이 건강치 못한 건 아닌가요? 이러셨어요. 저희 엄마 바로 반격을 하시더라고요. 결혼도 하기 전에 무슨 애 소식이 있기를 바라나요? 결혼이란 게 식장에 들어갈 때까지는 모르는 일이잖아요. 요즘 이상한 시댁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네요.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희 시어머니 엄청 당황하셨습니다. 결혼 후에도 시어머니는 아이 계획은 어떻게 되냐고 물으셨는데 2년 후에 낳을 생각이라고 했거든요. 시어머니는 너네 나이가 있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하고 하길래 경제적인 것을 생각하다 보니 결론이 그렇게 나더라 어머님이 편하게 아이 낳을 수 있도록 책임져달라 나도 아이 빨리 낳고 싶다 했더니 그 후로 아이 얘기 안 하셨습니다. 저희 결혼하기 전에 시할머님이 몸이 좀 안 좋으셨습니다. 결혼식 전에 한번 찾아뵙고 신혼여행을 다녀왔는데 저희를 보자마자 시어머니는 할머님을 언제 찾아뵐 것이냐 큰아버님 댁은 언제 갈 것이냐 물어보셨어요. 할머님은 남편이랑 함께 찾아뵈었고 큰아버님 댁에는 남편이 바빠서 2주 넘게 찾아뵙지 못하고 있었어요. 시부모님 두 분이서 매일같이 번갈아 가면서 전화로 빨리 큰아버님 찾아뵈라고 날리셨습니다. 남편이 시간이 없었던 것도 주말에 약속이 있고 그랬던 거예요. 시아버지가 저에게 언성을 높여가며 큰 집에 얼른 가라고 하시길래 그건 남편에게 말해야 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시아버지는 어른이 말하면 들어! 이러면서 저에게 버럭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땡땡씨가 주말에 노느라 시간을 못 내고 있어요. 그러니 저한테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얘기는 저에게 하지 마시고 땡땡씨한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전화 확 끊어버렸습니다. 이때 시댁 전체가 난리가 났었어요. 남편 호출돼서 시댁에 불려갔는데 남편이 시부모님께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 때문에 처가에 가서 무릎 꿇고 빌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며느리에게 소리를 지르는 시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냐. 신혼의 단맛을 보고 있을 시기에 우리 식구들 때문에 이게 뭐냐. 우리 이혼하면 다 엄마, 아빠 책임이다. 했다네요. 몇 달 후에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로 시골에 사시는 외할머니 댁에 언제 또 갈 것이냐 물으셨어요. 신혼여행 다녀와서 찾아뵈었는데 또 찾아뵈라고 하시는 거였습니다. 참고로 외할머니 댁은 차로 3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예요. 제가 시원하게 대답을 안 하고 있었더니 시어머니는 언제 갈 거냐고 계속 물으시며 짜증 섞인 말투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은 출가 외인이에요. 외할머니 미 외손주며느리가 자주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실 거예요. 명절 때나 가려고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 말씀을 못하시길래 바쁘다고 말씀드리고 전화 끊었네요. 시어머니가 늘 말씀하셨거든요. 여자는 결혼하면 친정에서는 출가 외인이니 시댁과 잘 어울릴 생각만 하고 살라고요. 신혼은 결혼 전부터 무려 저를 벼르고 있었다고 떠들고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신혼은 저보다 한 살 어려요. 결혼은 적당한 나이에 했고 저희가 늦게 결혼한 케이스라서 신혼 큰아이가 4살입니다. 작년 연말에 시댁에 모였는데 신혼이 저에게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작은 오빠가 아직 결혼을 안 해서 이 집에 며느리가 언니 하나인데 좀 너무한 것이 아니냐 따지는 거예요. 어른이 얘기를 하면 싫더라도 들어야 하는 것이라고 아직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언니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알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자기도 신혼이질 안 하고 살고 싶은데 언니가 좀 너무한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말하는 것이래요. 어이가 없어서. 그때 남편은 방에 들어가서 자고 있었고 저와 시부모님, 시누, 심혜부, 시동생 이렇게 있을 때였습니다. 시부모님 눈치를 살펴보니 아주 흡족한 표정이더라고요. 시동생과 심혜부는 큰 소리라도 나면 어쩌나 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어요. 제가 신우에게 말했습니다. 아가씨는 출가회인인데 어딜 친정에 와서 왈과알부 말이 많아요. 시집을 갔으면 시댁에 신경을 써야지 이런 날 친정에 와 있는 것부터가 잘못된 건지 몰라요? 그런 거 내가 말을 안 했더니 친정에 와서 올케한테 신우의 짓을 해요? 그런 소리에서 집안 분위기 망쳐놓으려거든 당장 나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동생과 심혜부도 신우에게 다 모여서 기분 좋은 시간 보내야지 왜 그러냐고 한마디씩 했어요. 시부모님 표정이 어두워지더라고요. 시부모님이 신우에게 대놓고 시킨 것은 아니겠지만 한마디 하라고 부추겼겠죠. 서먹한 분위기로 있는데 남편이 나왔습니다. 저는 사람들 다 들리게 말했죠. 아가씨가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 아가씨는 출가회인인데 친정에 와서 잘난 척을 했으니 어머님 아버님이 많이 속상하실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신우에게 너 진짜로 그랬냐고 매제는 뭐하고 있었냐고 화를 냈어요. 심혜부가 남편에게 계속 사과하고 있는데 신우도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더군요. 남편이 평소에는 해맑은 사람인데 화가 나면 물불 안 가리는 사람이거든요. 저한테 화를 낸 적은 없지만 다른 사람한테 화내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남편이 한참 신우에게 뭐라고 하다가 그 일은 넘어갔습니다. 주방에 시어머니와 둘이 있을 때 시어머니가 저에게 왜 남편에게 그런 얘기는 하냐고 하시더라고요. 아가씨가 자기만 잘난 줄 알고 뭘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저와 남편이 윗사람으로서 좀 가르쳐야 할 것 같아서 그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이 여자는 결혼하면 출가회인이라고 잘 가르치셨을 텐데 자식들 중에서는 그렇게 망나니 같은 자식이 있기 마련이니 너무 속상해 하시지 말라고 했어요. 저도 며느리가 처음이라 부족한 것이 많을 것이고 어머님도 시어머니가 처음이시니 어머님이 처음에 저에게 실수한 것들 저는 다 이해한다고 말씀드렸더니 시어머니 동공이 풀려버리더라고요. 친정엄마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너는 나보다 더하다고 하셨습니다. 엄마는 아빠를 등에 업고서나 큰 소리를 쳤는데 너는 직접 그렇게 시댁에서 할 소리 다 했다고요. 어쨌든 제가 이럴 수 있었던 것도 남편이 제 편이 되어줄 것을 알았기 때문이긴 하죠. 그런데 처음에는 저희 남편도 중간에서 눈치를 보기도 했습니다. 저와 엄마가 강하게 나가니까 남편도 제 편이 된 것도 있을 거예요. 연말에 시댁에서 그런 일이 있고 나서부터는 시부모님 말투부터가 달라지셨습니다. 예전에는 좀 지시하듯이 말씀하셨었거든요. 근데 그 후로는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니? 이런 식으로 바뀌셨습니다. 얼마 전 명절 때 저에게 스케줄을 물어보시는 것을 보고 좀 죄송한 마음도 들었어요. 그래서 명절 전날 시댁에 가서 명절 당일 저녁까지 시댁에 있다가 친정으로 갔습니다. 남편이 차례 지내고 나서부터 가자고 했는데 뭘 벌써 가냐고 말하고 저녁까지 있다가 친정으로 갔습니다. 시부모님이 저를 존중해 주시는 분들로 바뀌니 저도 그만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 사이에는 존중도 기브앤테이크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멋지십니다. 시댁에 잘할 때는 잘하고 할 말할 때는 거침없이 말하고 이런 조절도 잘 하실 것 같네요. 좋은 남편과 예쁜 아이 낳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